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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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돌아온 코랄 아일랜드 그새 많은 게 바뀌고 결혼 시스템도 생기고 그랬다는데 몇 개월 만에 하는지 모르겠네요 다들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새로운 이벤트도 하긴 해야겠죠 지금 제 기억엔 여름이었나? 가을로 넘어가기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가을 축제 한번 보고 자 가봅시다 여름이네 맞네 마크도 나루도 우리 언니한테 이거 추천했더니 우리 언니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언니도 스타듀밸리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게 더 재밌대 나름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안녕 오랜만이야 아 맞아 이 게임 잘못 휘두르면 이거 스타미너 떨어지는 거 좀 극혐이야 클릭 잘못하면 안녕 와 오랜만이야 오늘 너한테 편지 쓰는 건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야 지난번에 촬영한 영상을 모으는 와중에 동물 몇 마리가 우리 집 뒤에 있는 큰 통나무에 걸리고 넘어져 다치는 걸 봤어 널 귀찮게 하고 싶진 않지만 그 통나무를 쪼개줄 수 있을까? 나한테 적답한 도구가 없어서 네 도움이 필요해 어디로 가야 되지? 폴 집이 어디지? 폴 집이 어딜까? 이거 사람 꼴로 보는 게 나으려나? 폴 어딨니 폴 폴 어딨니 오랜만에 내 집이 어디지? mpc 찾기 아 여기 있구나 여기 뒤쪽인가 보다 멀리도 있네 저 위에? 이따가 가야 되겠다 기회가 가득 아 지금 하고 있구나 오랜만에 하니까 내가 클릭하는 것도 블루베리도 다 됐고 바나나는 아직 덜 자란 것 같고 고추도 엄청 크죠? 저번에 이거 보고 내가 그랬잖아 고추가 왜 이렇게 크냐고 안녕 얘들아 유전자가 엄청 커 여긴 다 커 어머 우리 알 낳았네 미쳤어? 크기가 장난 아니야 여러분 이상하게 들으시면 당신의 뇌가 썩어있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죠? 아 건초 갖고 와야지 당신의 뇌가 썩어있는 거예요 아니 문이 안 닿죠 어이 어이 이건 맨날 불편해 됐다 건초가 어딨더라 여기 건초 모아놓은 데 있을 텐데 아 여기 있다 채소 채소 야채 야채 밥 먹어 애들아 아니 이거 넣는 거 안 내나? 보관을 하고 싶은데 여기는 왜 보관이 안 될까요? 매번 건초 보관 하고 싶다고 이러니까 맨날 내가 저기다 넣어놓지 이 게임이 약간 성질이 급하면 또 게임이 안 풀려가지고 지금 돈이 6,200원? 많이 모였네 여기를 한번 가고 가서 여름 작물 이거 이동 어디서 했더라? 아 여기 있다 여름 작물 받칠 수 있는 거는 받친 다음에 사일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였어요? 아 그렇구만 작물 여름 곡물 별이 있어야 하는구만 재배를 다시 해야 되네 이거 뭐 팔면 되지 이거야 뭐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뭐 아 왜 클립도 안 되냐 이거 저기는 아직 못 들어가던가 음 블루베리 없었지 블루베리 없었지 꽃은 팔고 나머지 요리하는 데 써보자 요리를 아직 못 했으니까 냉장고에 넣어놓고 요리할 상황 오면은 아직 레시피가 없어서 가성비로 갖고 갈만한 게 뭐였지? 그 가성비 가성비로 갖고 갈만한 게 뭐였지? 그 가성비 열고 열러가고 설탕나무 씨앗을 설탕나무 씨앗춥 챙기고 지금 몇 시? 10시 20분? 아 여기 아니야! 아 여기 아니야! 한 개당 300개 저장된다고요? 대박인데? 어디서 가는 게 빠르려나 상자를 먼저 열고 가자 여긴 항상 물질해서 돈 벌었죠 우리 아주 예전부터 스쿠시 박물관 확장 계획을 얘기했었거든 목표를 달성해서 나도 기분이 좋아 파블로 씨 오랜만이에요 상자 가고 돈이 좀 들지만 우와 원래 있던 건가? 소금 램프 보석 염주 뭔가 새로운 거 많이 나온 거 같은데? 유리 해품 나왔고 은켈프 나무 부채? 아 몇 개는 있는 거 같다 아 몇 개는 있는 거 같다 복색 간 이런 건 있었던 거 같아 가자 박물관에 가서 과연 몇 개나 기부할 수 있는지 보자 왠지 새로운 것들 많이 나온 거 같거든요 왠지 새로운 것들 많이 나온 거 같거든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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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좀 비워지게 오오 좋아 좋아 새로운 거 개많이 나왔어 미친 개많이 나왔네 잠깐만 지금 유물 컬렉션 생물 많이 하긴 했는데 한참 벌었네 역시 선인장 받았나? 받았던 것 같은데 안 뜨는 거 보니까 우리가 바뀐 곳을 처음 보죠? 와 그때 오픈하고 끝났던 것 같은데 아 와 훨씬 넓어졌어 와 여기 보석 꽂아넣는데 엄청 커졌어 우와 여기 이제 곤충 풀어넣는 거야? 진짜 커졌다 도매에서 아예 그냥 수목원으로 바뀌었는데 완전 바뀌었네 이쪽이 물고기인가? 이쪽은 뭐야 아 이쪽은 이제 이름 이름 이거 투자해주신 분들 이름이라고 했던 것 같아 그때 펀딩할 때 투자금을 넣어주신 분들 어 이쪽이 아니고 어 그럼 저쪽으로 지나가야 물고기 나오나? 반대쪽인가? 이분들은 이제 이 게임이 태어나게 이 게임을 태어나게 해주신 분들 반대쪽으로 가보자 아 아 왔다 왔다 우와 우와 온천코 미쳤다 우와 아 이거 물고기 많이 잡아야겠네 오 터널도 있어 대박 대박 더 많이 잡아야겠다 해파리는 여기 돌아다니고 우와 완전 예쁘네 진짜 잘 만들어졌다 그거 하나에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대박이네 분위기 좋네 이제 여기를 가득 채우는 게 내 몫이라는 거죠 오케이 2시니까 내일 물질하러 나가자 내일 물질하면 되겠네 일단 폴 집에 갔다가 지금 폴 집 뒤쪽에 가면 되니까 어 근데 나 도끼 업그레이드 같은 거 안 했는데 할 수 있으려나? 아 여기 말고 저 안쪽이 더 가까울 것 같네 근데 도구 업그레이드를 해야 부실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서 이렇게 다리 건너서 이렇게 다리 건너서 아 삽을 안 갖고 삽을 안 갖고 왔네 갖고 왔으면 그거 하는 건데 나무? 아 도끼를 안 들고 왔잖아 아 미친 나무를 캐라는 미션을 받았는데 도끼를 안 들고 왔네 도끼를 도끼를 버리고 왔네 어쩐지 어쩐지 허전하더라 나무를 뭘로 깨려고 아이고 아이고 허서래도 이렇게 허수래 아까 온 김에 아니 클릭도 안 돼? 아니 미친 들어가는 건 되면서 왜 종치는 게 안 되지? 이게 너무 좁아서 그런가? 가끔 이거는 아니란 말이지 어 이거잖아 땡땡 아 아니 비와도 밖을 나올 수 있는데 뭐지? 비 안에 있어라 비 오니까 주인은 비 쫄딱 맞고 지금 일하러 다니는데 아주 팔자 좋아 여기 어디 있지? 이런 건 이제 다 필요 없으니까 쓰레기도 그냥 팔아버려 동켈프 퇴비를 좀 만들까요? 꽉 채워라 됐다 이거 됐고 주개는 아직 됐고 마요네즈? 마요네즈는 필요할 때 만들고 이런 것도 그냥 제때제때 돌릴까요? 켈프 10개랑 유리 하나 유리가 조금 모자랐던 것 같은데 아니야 유리가 좀 아까우니까 이건 내비두고 가자 벌써 5시 반이야 미쳤어 시간이 이렇게 잘 간다니까 벌써 5시 반이야 뭘 했다고 5시 반이야 시간 짱 빨라 위치가 어딜까? 폴 폴 폴 폴 내가 왔어 폴 내가 왔어 예 그때 시간을 빠르게 해놔가지고 폴 잠깐만 저걸 뿌시고 들어가야되는거겠지? 아이고 역시 말한 데가 여기가 맞겠지? 폴 집 뒤에 있는 통나무 쪼개기 미치상 맞겠지? 뒤가 이건 아닐 거 아니야 저 안에 들어가는거 맞는거 같아 업그레이드 잠깐만 여기 대장간 가가지고 어? 어? 고작 저 집 한번 갔다오는데 문을 닫아버렸네 시간을 빠르게 하면 단점이 이거예요 하루 안에 끝낼 양을 끝내질 못해 시간을 줄여놨더니 단점이야 단점 빨리 자자 빨리 자고 내일이라는거야 가자고 자자고 아 오늘 하루 힘들었다 허수아비 커졌다 스킬포인트 늘어났고 해바라기 어우 녹색 가면 비싸네 역시 해바라기가 가성비가 좋아 해바라기 씨앗 사가지고 또 심어야 되겠네요 일단 동 어? 어 뭐야 뭐지? 충격? 뭐야 무슨 이벤트가 시작됐어 뭐지? 지난번 편지 이후로 한동안 뜸했구나 잘 지내고 있니? 할머니 우린 매일 네가 그립단다 애슐리가 요즘 날 힘들게 해 좋아하는 음식도 거부하고 밤새 나가서 들어오질 않아 조만간 수요사에게 데려가야겠어 네가 좋아하는 클래폰을 좀 만들어봤다 할머니 할머니 역시 할머니가 최고야 태비가 태비 넣어놓고 이거 스태미노 올라가는 건 같다 신발 모양이 있거든요 역시 할머니가 최고야 해바라기 씨앗을 사고 심고 방금 큰 소리는 어디서 난 거지? 아 너무 이른 시간이라 문 안 열 텐데 어디서 나는 소리였을까? 표시가 돼 있나? 표시는 따로 없는데 마을 주민들한테 물어봐야되나? 자 미션 어? 하나 필요하다고? 아 이거 이거 내가 줄 수 있는데? 역시 안 팔길 다행이다 몇 시에 문 열더라? 아홉 시? 지진은 일어났는데 위치를 모르니까 단체로 어디 갔다 와요? 박물관 보러 갔다 와 거기 좀 싸늘하더라 안 그래? 아직 비어있어서 그런가 이거 꼽주는 거야 뭐야? 너 내가 수집 열심히 안 했다고 꼽주는 거야 뭐야? 네가 네가 구해다 줄 거야? 꼽을 주다니 그래? 뭐야? 곧 해변을 청소해야 해 아 아 거기 안녕한가 여기서 네가 딱 보이더라고 아 이 사람이 딱이었는데 아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은 결혼 이벤트 없더라고 아 곧 있으면은 그거 하나? 그렇지 청소 이벤트 하나? 그 마을 청소하는 날도 있던데 청소축제인가 뭐 있던데 나 여기 왜 왔지? 나 여기 뭐 하려고 왔죠? 뛰어오다가 말 걸어서 다 까먹었네 아 고추 고추 가지러 왔어 고추 맞아 맞아 사람들 말 거느라고 까먹었어 까먹었어 어 맞아 하나면 돼 하나 하나면 돼 아 가방도 얼른 늘려야 되는데 고깽이나 도끼는 아직 됐고 아 잠깐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지부터 보자 간 김에 8시 20분 갔다 오면 대장관부터 갔다 오면은 시간 되겠다 문 열었나요? 아 여기도 아웃이야 다들 어딜 그렇게 갔다 오는 거지? 나 이 박물관 좋아 넓잖아 아 다들 박물관 구경하고 이제서야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이런 거 미리 미리 수확을 해놔야 아직 괭이 두고 왔는데 이따가 헤엄칠 때 막 씹어먹을 수 있어가지고 어 문 열었다 가자 가자 헤엄칠 때 씹어먹을 채소 좀 갖고 가야 되는데 없으면 그냥 집에 들렀다 가야 되겠네 보자 아 잠시만 지금 어 필요한 건 일단 1일 포인트로 업그레이드 포인트도 가지고 있어야 돼? 아 잠깐만 동계 5개 목재 20개 심지어 2개 아 2개로 만들어야 되네 일단 다 하려면 1, 2, 3, 4, 5 25개는 기본에 유리가 필요하거든요 유리를 열심히 만들어야 돼 마인크래프트였으면은 진짜 모래 구워가지고 유리 만들고 이러면 개꿀인데 그런 게 아니니까 오 이거 많이 오른다 한 바퀴 쓱 돌자 그냥 유리를 어떻게 구웠더라? 유리 굽는 법 따로 있는데 자꾸 ESC가 누르지네 이게 그거고 폐품 아 폐품을 유리로 아 오케이 폐품이 많이 없구나 아니네 넘쳐 흐르네 아니 도대체 누구야 이거 정리한 사람 뭐야 이거 정리 정리 누가 했어 이거 여러 개 겹쳐져 있잖아 정리 안 한 거 미쳤네 같은 이게 몇 개나 있는 거야 지금 동계 2개 있네 누군지 모르지만 정리를 정말 안 했군 동주계를 해야 되니까 일단 있는 유리까지 다 넣어서 켈프 열기 유리 하나 켈프 먼저 이거는 쓰레기를 돌리자 쓰레기를 돌리고 그래 이거 빌 때마다 꾸준히 했어야 됐는데 어허허허 또 아무렇게나 집어넣으려고 아 아까 누구지? 짐? 고추 주고 오는 거 잊어버렸네 짐 어딨어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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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 찾아요 짐 짐이 어떻게 생겼지? 아 쑤시집 아 사장님 사장님 아 거기 바닷가 가기 사장님 외모 보니까 알겠네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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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사진 찾아드린 이후로 오랜만이네요 어 뭐지 안녕 하윤숙이 함께 식사면 좋을텐데 너희가 그냥 지나가는 길인게 아쉽구나 와타루씨 와쿠 아버지에요 다음에 같이 먹어요 앨리스하고 저는 지금 바쁘거든요 오늘 밤에 손님을 위해 오븐에서 구워야 할게 있어요 음식은 입에 맞으세요? 언제나처럼 맛있지만 메뉴가 좀 아쉬워 생선요리는 많을수록 좋은데 말이야 맞아요 하지만 최근에는 어행물의 품질이 예전만 못하니 어쩔 수 없죠 생선가격도 많이 오르기도 했구요 예전처럼 요리에 많이 쓰긴 어려워요 내가 젊었을 땐 물고기가 넘쳤어 바다가 물고기로 우그루그랬지 하지만 요즘에 헌신장이나 정얼이나 걸리는 비율이 비슷하니 원 아빠가 좋은 물고기를 전부 잡아서 그런건지도 모르죠 와쿠 바정한 스타일인데 다들 와쿠랑 결혼해가지고 헛소리 요즘 어부들은 노력할 생각을 요만큼도 안해 네가 내 뒤를 이어 갑을 물려받았다면 숙희와 짐이 지금처럼 메뉴에서 생선요리를 줄이는 일은 없었을 거다 아 아빠처럼 배를 타지 않았어 와쿠가 아이고 저런 내 조카인 미나토가 떠오르는군 참 착한 녀석이야 내 형제의 사탕수수공장을 물려받았는데 아주 똑부러져 이거 아들 가온 물려받지 않았다고 눈치 주시네 그 애가 사장이 된 후 공장이 더 커졌지 여긴 또 해석이 안 됐죠 미나토는 너희 자매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 부모님의 여관을 물려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니 참 기특하구나 별이나 보겠다고 도망친 이 녀석과는 딴 판이야 별이 밥 먹여주냐 어우 힘세다 저는 이만 여관으로 돌아가 봐야겠어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아버지와의 사이가 안 좋네요 와쿠가 수리아는 여기 부모님 있나? 제가 하는 일은 별만 보는 게 아니에요 아빠 난 저 쌍둥이 자매가 자랑스럽다 가업을 이어받아서 스탈렛 마을사람에 필요한 걸 제공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만 일어날까요 더 이상 그런 얘기 그만하세요 어 맞고 화나서 갔어 그래 알았다 아유 저런 부자지간에 사이가 안 좋네 나중에 보자 아유 이거 어떡하냐 시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와쿠가 와쿠랑 결혼하면은 시아버지 될 뿐인데 좀 답답하시네 짐씨 여기요 오케이 완료 내가 다리 역할을 하라고? 어우 피곤해 어우 피곤해 피곤해 어우 다리 역할까지 피곤한데 그건 조금 생각해 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가서 근데 그 쿵 떨어진 데가 어딘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 마을 뒤쪽인가 쿵 소리는 났지만 아무도 언급을 안 하고 있으니 내가 알 길이 있나 이런 마을 주변을 돌아야 되나 해바라기 씨앗 사러 가야 돼 구러운 거 같은데 어딘지를 모르니까요 지도에 표시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에 표시가 돼 있으면은 갈 것 같은데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 거기 가볼까? 와쿠 집에 한번 가볼까? 어머 주인장? 주인장 어디 갔어? 아 수혜리 오늘 쉬는 날이니? 아닌데 아 수혈수무 하필 뭘 살려고 하면 쉬는 날이야 오늘 레아랑 앤 생일이네 동물축제 끝났고 해변 청소가 27일이네요 27일 어어 수리야 안녕 어 너 하트다 어디 갔어? 세수 습관을 보니까 채워진 모습도 얼른 보고 싶다 내 연구에도 도움이 될 거야 어 수리야 이거 받아줄래? 아 뭐 아우 먹는 거 아니 아이고 전화를 걸려면 말씀해주세요 어 너 말고 왜 니가 얘기해 시리 말고 아니 선물 주기가 왜 안 되지? 아니 선물 할까 봐 뜬다니까 아 됐다 너 너무 따뜻하다 고마워 어 하트 반쪽 채워줬다 어 하트 반쪽 채워줬다 난 널 부른 적이 없단다 어 프랭크 어 처음 봤어 설립자의 전당에 조각상 진짜 많다 그러니까 니 말은 저 사람이 사람들이 우리 마을 박물관 보습이를 대줬다는 거지? 너무 멋지잖아 어 이 분 새로운 분이신 것 같은데 쟤네들은 나중에 잡고 아유 꽃이 많네 어 뭔가 처음 보는 애들도 있어요 됐어 됐어 어차피 캘 수 있는 것도 없는데 2시? 벌써 2시야? 안돼 빨리 물질하러 가야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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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을 더 넓혀야 한단 말이야 가자 가자 번역 오류는 아직도 이거 보면은 은도 얼른 캐야 될 것 같아 쓰읍 쓰읍 아 이런 거 찾는 거 어렵단 말이지 멀리 있을 것 같은데 음 이런데 뒤쪽에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하 이거 워낙 복불복이니까 하나 찾았다 오케이 어디냐 아 이거야? 어느 방향으로 가려나? 아 이거야 Prevention route 퍼 줄네들 질 ivan 어디까지 가려고 여기야? 진짜 꼬불꼬불 간다 밑에 역시 밑에 가는 길을 뚫어야 된다니까 아 언제 와 정화 정화 정화의 빛 이렇게 하나는 붙였고 다른 곳 찾아야 돼 이게 많으면 이렇게 대충 캘때 어디서 나타나는데 적은 거는 답이 없어가지고 진짜 완전히 하나짜리 캐고 막 이래야 돼서 이쪽 아니야? 진짜 완전 앞에 있으려나? 설마 반대쪽이니까 이런 데는 없지 않을까 이런 거 찾는 거 일이에요 완전 운이 좋아야 그나마 찾는 건데 요거 이거다 이거 아씨 아니네 이거 아니네 아 그물을 안 갖고 왔네 아 이걸 왜 두고 왔을까 바로 앞엔가 바로 앞엔가 아니야 아 아 바로 앞에 없나?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고 있구나 난 난 너와 대화를 할 수 없어 여기는 거 다 털게 생겼는데? 설마 이 가는 길에 설마 여기 있나? 이런 곳에? 아니네 아니면 이거? 아 청소 벌써? 아 벌써 10시야?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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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늦게 가면 기절해 하나 했어 하나 게을러도 이렇게 게을릴 수가 없다 스테미너 떨어지기도 전에 하루가 끝나버렸네 아 돌려놓고 자자 아 쓰레기 내가 방금 집어넣었나? 유리랑? 아니 아냐 지금 동이 더 필요해 이것만 돌려놓고 자자 동 어디갔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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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얼른 자 얼른 자 기절하면 안 돼 기절하면 안 돼 기절하면 안 돼 자자 아 NPC가 35명이나 늘었어요? 수리야 하트 성장 자 오늘은 하루도 돈을 벌지 못했어 단 1원도 벌지 못했어 오늘 하루 자급자족이 이렇게나 힘듭니다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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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놓고 갔어야 됐는데 어 얘는 처음 죽은 거 같은데 아니야 너랑 너랑 일단 다 먹어 보라 성게를 지금 일단 옥수수 3개 깔고 아 밥 줘야지 뭐지 이거 사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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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거 있나 아까 얘기했던 사일로가 아직 안 나왔나 아직 안 떴죠? 건조기 뭔가 만들 수 있는 건 바로바로 만들어야 되는데 음 아직 안 나왔네 오늘 하루 풀만 씹으면서 미역만 씹으면서 하루를 버텼어 잘 지냈니 제임스 턴 니 이름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너네들 이름 굉장히 예쁘게 지었는데 니네들 이름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 엠마 아 엠마 제임스 디카프리오 한명 누구야? 피터 그치 엠마 제임스 디카프리오 피터 아 비 오는 날은 못 꺼내놨다 바깥 나들이 제대로 즐기렴 과일이나 채소 얼른 그거 해야되는데 문 닫기가 힘들어서 저거 클릭이 잘 안돼요 됐고 얼른 갖다 주고 박물관에 기부하고 장물을 사고 아 뭐야 아니잖아 이건 돈이 안 뜬 거는 안 팔아서 그렇구나 그때 이후로 처음 발견했나 보네 아니 집 갔다가도 되겠다 9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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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갔다가도 돼요 이야아 어디있어 꿀 하나 꺼내고 이거는 요리할 때 쓰는 거니까 이거 레시피를 어떻게 찾아야되냐 레시피 찾는 것도 일이네 어 직접 요리 조리 도구도 사야돼 조리 도구도 사야돼 할 거 진짜 많아 이거 진짜 내가 봤을 때 이 게임은 한 음 나 처음에 이렇게 반나절로 안 쪼개 놓으면 한 100시간 해야 되지 않을까 100시간 더 넘어야 될 거 같아 주개를 잠깐만 이제 주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 캘프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석탄으로 만들어야 아 석 아 거기 가서 캐야되는구나 이거 설정을 어디있냐 잠깐 20 24시간으로 바꿔서 할 일이 많으니까 조금 그래야 될 거 같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어 돈 버는 걸 떠나서 광산부터 가야되겠는데 검 어디 갔지 칼 업그레이드부터 하고 망치 들고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들고 아니야 도끼는 필요 없지 않을까 더 갖고 갈 거 없겠지 VA 동을 캐야되 우리가 동을 캐야되 우리가 아 목공소에 가면 있어요? 이게 정보를 여기저기서 찾아가면서 해야되요 이거 25 아니 아니 이거 죽어라 이 녀석 어딜 어딜 감히 좋아 좋아 들어오자마자 발견해서 졌네 7개? 음 기왕 싸우는 거 몬스터랑 싸워야지 이리 와 체력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 이 많은 것 중에 아이고 이 많은 것 중에 어떻게 찾냐 이거다 아니네 이건가 아니었다 넌가 아니네 찾았다 나이스 오예 아이고 이걸 맞아 아이아이 에이 젠장 너냐 어 이게 뭐야 우와 뭐야 우와 새로운 거 발견 우와 이런 건 처음 봤어 화석도 이렇게 캘 수 있구나 오 나이스 너냐 아니네 넌가 아니네 너무 가생이 중은 아닐 것 같은데 너무 가생이 중은 아닐 것 같은데 여긴가 여긴가 하아 이런 거 길 구멍이 어디여 구멍이 어디여 이거 완전 랜덤이에요 이거 완전 랜덤이에요 바로 앞에 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개 부시는 거 있는데 어 찾았다 바로 앞에 온네 스킬을 아직 안 올렸거든요 채굴이 왔으니까 주변 바위 광석을 두 배로 채굴 아 이걸로 이거 올리자 아 이거 올랐구나 품질 향상 품질 향상이 있고 품질 뭐 얻으면 좋지 한번 쭉 보고 아 저 위에 있다 아 됐다 오 많이 나왔는데 죽어라 이 녀석 이제 또 이렇게 넓은 곳에서 찾아야 돼요 음 이거? 찍어서 맞추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안을 수도 있어서 이거? 어 나이스 개꿀이야 이런 거 찾는 거 어렵지 않아요 스테미너는 최대한 동광석 캐는데 아꼈다가 써야 돼서 좋아 좋아 얘네들도 주는구나 됐나? 이거 하나인가? 이 밑에도 길이 있는데 제발 광석 더 나와줘 아 몬스터 아 몬스터 아 진짜 이렇게 큰 데가 진짜 오 아니 이게 뭐지? 와 이걸 한 번에? 미쳤네 어떻게 한 번에 알았지? 죽어라 이 녀석 아 뭐야 죽으면서도 햇바닥을 오케이 몬스터가 많네 내려갈수록 확실히 너 노다지 안에 있구나 너무 좋네 너무 좋네 18개 20개 자 여기서 또 찾아야 되는데 너냐? 아니네 이것도 아니네 아니 의외로 저렇게 잘 나올 때가 있기는 한데 방금은 정말 굉장했다 시작 전에 제작자와 이야기해서 위치 알았다는 게 사실인가요? 우와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대박 이걸 또 금방 찾았네 오 나이스 뭐야 보스인가 아니네 더 스파이클을 얻었다 중간인 것 같은데 먼저 먹어 몬스터는 위에 있고 중간 저장이 된 건가? 모르겠네 모르겠네 어디까지 가야 노다지가 터지는 거니 개꿀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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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먹고 여기 많다 여기 많다 아주 좋아 서른세 개 서른세 개 시간이 잠깐만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othe 많은데 하지 말고 돌아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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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밤을 새울 수 없는 거야 왜 밤을 새울 수 없는 거냐고 팔 거 없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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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밤을 새면서 일을 좀 해야 뭔가를 좀 얻지 뭔가를 좀 얻어 그래야 할 일이 태산인데 한참이란 말이지 어? 이제 뭐가 왔네 어? 27일 내일 오전 9시에 시작되는 해변 대청소에 참여해 주십시오 다 함께 쓰레기를 치우고 재밌는 게임을 즐기세요 수영복을 지참하면 좋지만 필수사항은 아니며 음료는 제공됩니다 오케이 내일 축제라는 거죠 해바라기도 새로 만들어야겠는데 해바라기도 새로 만들어야겠는데 일단 유리랑 석탄이 몇 개 있지? 석탄이 몇 개 있지? 석탄 아까 하나 캤던 거 같은데 뭐야 석탄이 아니었나? 아 여기 있네 석탄도 은근히 귀해 재료가 폐품으로 아 쓰레기 쓰레기야 쓰레기 어딨어 쓰레기를 빨리빨리 써버려야지 이거 안 되겠어 됐고 됐고 너도 넣어두고 너 들어가고 해바라기 잠깐만 해바라기 팔지 말고 가져가자 이거 보니까 게이지가 상당하네 물질을 좀 하게 이렇게 챙겨가죠 이거는 감정 어디서 받는 거지? 일단 물질부터 하러 가자 아까 어디라고 써져 있었지? 여름이라서 비가 많이 오네 계속 오네 어? 어? 어머 어머 꼬막이 여기 있네 어머 이건 뭐야? 괭이가 없어서 가자 이 마을에 있는 이걸 다 없애면은 끝인가봐 이 스토리는 시간 금방 지날 것 같은데 여기 한 바퀴만 쭉 돌고 자파점에 가서 씨앗을 사고 여기 다 쓰레기구나 어? 이게 뭐야? 조개 껍데기? 무슨 보드인 줄 알았네 9시 9시 됐다 가자 박물관을 먼저 가죠 일단 동물의 숲도 부엉이한테 갖다주면 부엉이가 알아서 설명해주고 그랬으니까 너 잡지 않았냐? 스핑크스 나방 해볼래? 씨앗 아이고 스타프루트 이런 거는 아직 못해서 기간 조절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가방 업그레이드 좋았어 안 그래도 필요했어 토마토 옥수수 오크라 바나나 자두무종 람부탄 여름 또는 가을 아 용과무종이구나 여름 가을용 짜리 좀 사서 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씩 사볼까? 잭프루트 용과 아아아 돈이 없네 잠깐만 돈이 없네 아 그래 하파야는 그게 있으니까 허수아비 아휴 오늘도 일이 바빠서 물질 못하러 가겠네 아휴 보아하니 물질하기는 글렀네 농사부터 지어야 겠다 농사부터 지어야 겠다 할 게 많아져서 화성 연구는 이 안에 들어가면 되나? 아 근데 여기 그건데 아 여기서 하나? 보통 산채스 형제가 일찍 일어나서 동이 트자마자 해변을 장식해 훌륭한 청년들이야 여기서 하는 게 아닌가? 그것도 상자처럼 대장간 가는 건가? 그래야 되겠다 대장간으로 갑시다 여긴 아닌가봐 아아 빡빡하네 이거 그냥 대장간 말고 여기서 같이 하면 좋을텐데 어? 뭐야 도와주세요 헬프미 도와줘 도와줘요 이거 뭐지? 어? 싸운다 싸우는 건가? 폴 난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어 정말로 아침이면 기억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정원같이 지났네 당신 내 생일 까먹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 맞아 어제 생일이었잖아 아니 오늘이구나 세상에 아니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어쩌다보니 잊고 있었어 이런 아내의 생일을 까먹었어 세상에 흐흐흐 어쩌다보니 잊었다고? 그걸 핑계라고 해? 결혼한 지 오래돼서 내가 또 이상 특별하지 않게 된 거야 폴?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 당신은 내 전부야 내가 실수했어 정말 미안해 그걸 내가 보고 있다니 이거 말 하필 또 미안하단 말로는 부족해 폴 말로는 뭘 못하겠어? 여보 말이 다 맞아 앤 내 잘못이니까 내가 수습할게 약속해 뭐지 뭐지 만나러 왔는데 이거 아유 세상에 폴한테 한번 가봐야되겠는데 이거 결혼기념일 까먹어랑 까먹은거랑 같은 느낌이잖아 아 아 연구실 아 연구실로 가야돼요 아줌마한테 갖고 와야되는구나 폴한테 먼저 가볼까 폴 괜찮니 폴 괜찮니 인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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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 인내심 아 잡았던게 아니구나 아니 새로운게 아니구나 잡았던거란다 쟤네 아직도 저기 있을까 이 근처 폴 폴폴폴 태호가 어쩌다 하트 두개가 됐지 저 노아도 하트 두개 아 맞다 저번에 저번에 여기저기 플로팅하고 다녔지 그냥 뭐야 어디있는거야 폴 폴 나중에 만나야겠네 X2 맞아 내가 노아한테도 약간 찝적대긴 했어 맞아 맞아 여기 있는 괜찮은 남성분들에게 다 꽃을 나눠주면서 플로팅을 하긴 했구나 링 연구소가 이 근처였나? 누가 내 미래의 남편이 될지 모르니까 슬쩍슬쩍 안녕 안녕 이렇게 인사치레로 안녕을 했는데 좋아하더라고 전 뭐 나쁜 짓을 한 건 아닙니다 좋아하길래 아 여기 있네 장비 개발은 뭐야? 살수기에 장착하는 도구 씨앗을 채우면 자동으로 비어진 경작되는 흙에 오 씨를 심는다고? 뭐 맞네 상점, 캘프, 유리, 비료 아 비료를 여기서 살 수 있구나 아이고 아이고 사버렸네 가공하기 여기 있다 매머드 몸통뼈 생산품질 업그레이드하기 아 이제 묘목을 사면 이렇게 나오는 건가? 아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는구나 어 집에 동켈프 많은데 어 이거 들고 와서 여기 올리자 아 여긴 이런 거 올릴 수 있구나 좋았어 오늘은 농사 위주로 가야 되겠군 이것도 빨리 채워야 돼서 동등급 이상을 빨리 만들려면 저런 걸 올려야 돼 달려가는 게 더 빠르겠다 이거 가지고 그거 올리고 유목을 올리기 전에 어디 있지? 호수아비 호수아비를 호수아비 교체를 하지 말까? 와 미쳤다 오 엄청 커 대박 넌 그냥 이대로 유지하자 어차피 부시는 것도 좀 그렇고 엄청 커 대박 상자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는데 와 미쳤어 미쳤어 엄청 커 여러 개 너무 많이 만들었네 아 이러면 잠깐만 아 이거 칸 안 맞는 거 좀 불편한데 잠깐만 이러면은 길을 아예 정사각형 쪽으로 만들게 오늘은 좀 땅을 넓혀야겠다 좀 예쁘게 개관할 필요가 있어 좀 예쁘게 개관할 필요가 있어 예쁘게 개관할 필요가 있어 아 저 완전 큰 밑동이 있어서 이거 괜찮은거 괜찮아 괜찮아 용이 찝찝하네 잠깐만 잠깐만 이거 정리 좀 해야되겠다 이걸 다 일로 옮겨야지 불편해서 안되겠어 네 맞아요 이거 3D 스타듀 밸리로 처음에 나올 때 네 홍보를 약간 그렇게 했던 다른 유튜버 분들도 저 개인적으로 저는 스타듀 밸리는 졸려가지고 제 취향이 안맞았거든요 이거 밑동이 이렇게 있는데도 되네 나무가 있어도 상관없구나 잠깐 여기랑 길이 맞아야돼 이렇게 2칸 2칸짜리로 가서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이거 위치 너무 애매해 기다려봐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계산 없이 만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산 쪽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밑으로 뚫어야 되겠네 여기 나무를 없애자 계산을 하고 만들어야 돼요 계산을 하고 만들어야 돼요 계산을 하고 만들어야 돼요 먹는 소리 야무지죠 며칠 전 이거 하기 완전 어? 거의 초반? 완전 이전편에서는 진짜 물질로만 돈 벌었는데 이제서야 농부다운 모습을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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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농사로는 돈을 잘 못 벌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여기 없애고 아 이거 돌이 문제네 이것도 배 그냥 시야를 좀 가리니까 땅떨어리가 워낙 커서 이렇게 막 배도 상관은 없는데 진짜 스타드 밸리의 느낌이 아니라 그 전에는 그냥 해양 청소 게임 완전히 해양 청소 게임으로 살았는데 수리 다 만들어진 거지? 잠깐만 이제 빨리 빨리 돌려야 돼 이거랑 아 석탄이 없어 석탄이 석탄이 없어 석탄이 없어 석탄이 10개면은 2개 업그랄 수 있는데 어 이거 메론인가? 어 메론 나왔다 오크라 일단 아까 산 묘목북들부터 심읍시다 괭이 괭이 며칠 비가 오니까 좋은 점이 내가 물을 따로 안줘도 된다는 건데 이렇게 심자 이런거 다 갖다줘도 되고 꼬막도 팔고 견본품은 하나씩 둬야 돼 곡괭이랑 도끼리 업글은 빨리 해야 될 거 같아요 벌써 또 10시야? 아니 24시간 했는데도 왜 이렇게 시간이 모자르지? 24시간 맞아? 아 맞는데? 옛날에는 시간이 너무 남아 돌아서 내가 시간을 바꾼 건데 아니 왜 이렇게 시간이 모자르지? 뭐지? 왜 이렇게 시간이 모자라? 필요를 과일한테 줄까? 이게 퍼파야인가? 이게 퍼파야인가? 일단 줘야지 아 4개나 줘야 돼? 아휴 젠장 또 4개씩이나 줘야 돼? 비료를 어디서 만들지? 비료를 만드는 게 또 있던가? 비료통 비료통 같은 거 있나? 일이 많으니까 금방금방 시간이 지나가버리네요 건조기 비료는 그냥 만들면 되는구나 아직 괜찮지? 이거 안아주고 자자 퇴비를 만들고 비료는 따로 그냥 만들고 그런 거네요 자자 오늘도 빵원인가? 이 정도면 빵원이지 뭐 입에 풀칠은 하겠네 이 정도면 입에 풀칠은 하겠네요 9시에 축제가 있다 했으니까 축제를 좀 기다려보고 한마디로 이 축제발의 상황이야 앤의 생일을 까먹어서 얼른 수습해야 돼 네가 해 네가 하라고 아니 네가 아내 생일 까먹었잖아 이걸 왜 나한테 부탁하는 건데 너가 까먹었잖아 나는 다른 일로 바빠서 직접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녹차 구하는 일을 내가 도와줬으면 해 한 잔이면 돼 찾으면 이 빚은 꼭 갚을게 아니 녹차를 어디서 구해 어디서 구하는지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이런 배려 없는 배려가 이렇게 없어서야 물 일일이 주는 것도 좀 살수기를 빨리빨리 해놔야지 안 되겠다 허수아비가 자리 차지하는 것도 그렇고 배치를 좀 바꿔야 될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카라반이나 마을 카페 아 맞다 카페 있죠 맞다 맞다 카페 있구나 맞다 맞다 마을에 카페가 있다는 사실을 까먹었네 돈은 얼마나 주려나 돈은 제때제때 입금해 주는 거겠지 이거 다 해바라기인가? 나 또 가성비 따진다고 해바라기만 해놨나? 다시 넣어놓고 곧 있으면 축제 열리니까 아 뭔가 이거 때문에 만들어지지가 않아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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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폐폭이 여기 있잖아 음.. 이거 갖다주고 포섭 일단 가지고 있자 어차피 가자 해변으로 가자 이거 이거 타고 가야지 가자 우리 축제를 즐기로 축제를 즐기러 갑시다 가자 가자 우와 우와 새로운 이벤트 비치 클린업 페스티벌 오 줄다리기 있다 오 수영도 해 오오 오야 오야 다들 수영복 입고 있네 귀여워 이런거 너무 잘 만들지 않았어요? 비치 클린업 페스티벌 와쿠 역시 와쿠를 사람들이 선택하는데 이유가 있다니까 와쿠 등발이 좋구나 이긴거 축하해 하윤 어? 나 수영 안했는데 어? 너 누구랑 착각하는거니? 어? 난 수영을 하는 기억이 없는데 어떤 년이야 어떤 년이라 헷갈린거야 너 이 자식 배터리 여기서 살 수 있네 페프머 스와비 귀여워 비치 스노우볼 이건 아까 이건 어떻는데 어? 이거 하나 살까요? 귀엽다 장식용으로 하나 사자 배터리 할인하긴 하는데 다른 데서 사는게 나을 것 같아 아니요 잠깐만 이야기를 파블로 여기서 스트레칭하는 중이야 잠깐만 어디갔어 수리야 어디갔어? 홉 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보거주식회사 농부의상 oot 오 이거 좀 예쁘다 갖고 싶다. 돈이 없어 아 아까 7천 원이 있었으면 이거 샀는데 또 아니 이런 이벤트 때만 살 수 있는거잖아 이런거 아 우리가 신경쓰다는 걸 보여줘야 돼 아 돈이 없는 게 슬프다 진짜 보자 주변 대청소 줄다리기 수영내외 해변 대청소 부스 일단 줄다리기를 먼저 하러 가자 루크? 너 처음 보는 것 같다? 아니 원래 있던가? 우리 수리아 어디갔어? 수리아 아닌데 수리아 어딨냐? 수리아를 찾아라 아 뒤에 있었네 오늘 너무 더워 계속 수분을 보충해줘야 해 노아 어딨어 노아 한 명씩 다 찾아봐 노아 어딨어 노아 이 문들은 누구지? 아 노아 여기있다 노아 노아 근처에 있지 노아 노아 어디갔어 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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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는 거야 노아 어디갔어 노아 뭘 자꾸 이동을 어지러우면 하던 일을 중단하고 곧장 의사에게 가야해 야 별의 끼가 없구만 일단 줄다리기부터 하러 갑시다 어? 사람이 없는데? 줄다리기 연습 어 뭐야 이게? 야 야 야 이거 스페이스바 고장나는 게임 아니 우리 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아니 우리 팀 개못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건가? 막 누르는 게 아닌가 봐 다시 해볼게요 밧줄 주는구나 연습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이게 너무 한쪽으로 아닌데 이거 힘 유지를 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누르는 거 맞는 거 같은데 뭐지? 아 내가 게이지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 너무 막 누르는 거 아닌 거 같은데 게이지 관리를 모르겠어요 근데 여긴 클릭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누르는 게 아니라 약간 파란색 유지만 근데 높이 올라가도 파란색 유지는 되던데 뭐지? 뭐 어떻게 하는 거지? 게이지 관리를 클릭은 아닌데 스페이스 뭐지? 꾹 누르는 건 아니고 뭘까? 게이지 관리를 모르겠네 한 번 더 누르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이렇게 막 해야 올라가잖아 근데 우리 팀 너무 약한데? 아니 이건 나보다 우리 팀이 약한데? 일단 그냥 해볼게요 연습이라 다를 수도 있어 근데 우리 팀 너무 약한 거 아니냐고 아니 폴 부부 폴 부부 이건 아니지 않냐고 아니 아니 폴 부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이건 너무하네 어떻게 하는 걸까? 누르는 건 맞는 거 같은데 아니 여긴 게이지 막 잔뜩인데 여기는 게이지가 안 차 가만히 있어볼까? 이게 높아져야 되잖아 망한 거 같아요 일단 이기기는 힘든 듯 수영 대회 하러 가볼까요? 수영 대회 어디야? 아 저 밑에네 그래서 와쿠가 그런 얘기를 했구나 밑에가 수영하는 곳이구나 여기인가? 아 여깄다 아 여깄다 스윔 뭐 어떻게 하는데 부스가 어디야 아 저기다 이 밑으로 들어갈 수 있네요 여기였어 수영 미니게임 연습 아 게이지 조절하면서 가야 되는 거야? 막 누르는 게 아니라 저 노란색에 가면 빨라지네 노란색에 가면 빨라지는 거고 오케이 오케이 아 불편하게 왜 자꾸 일로 오게 되는 거야? 왜 일로 오는 거야? 오케이 해볼게요 보상 뭘 주니? 헬프 주네 갑니다 시작 3등은 해야 돼 어 아 뭐야 아 뭐야 끝난 줄 알아 아니 도착한 줄 알고 다시 다시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아니 이건 아니야 난 분명히 도착한 줄 알고 가만히 서 있던 건데 다시 다시 최소한 3등은 해야지 아 오케이 3등은 해야지 3등은 그렇지 어 돈을 두 번 주네? 이거 여러 번 하면 돈 더 모을 수 있나? 한 번 더 해봐? 이거 저 옷 살만큼 계속해봐? 줄다리기보다 이게 더 가성비 있는데? 다시 해볼까? 아 그래 아 해바라기를 여기에 쓰고 싶진 않았지만 다 먹어야겠다 1등 간다 1등 간다 아니 미친 물고기야 뭐야 저 사람들 아니 미친 아니 미친 뭐가 저렇게 빨라 아니 뭐가 저렇게 빠르지 그냥 스테미너를 채우고 안 채우고의 차이는 없고 이 전체 게이지를 채워야 되나 봐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아 아깝다 아니 그 줄다리기는 좀 알면 좋겠는데 왜 이 사람들은 절반밖에 없는 건지 난 분명히 꽉 채웠는데 이 사람들은 왜 절반이 안 차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어떻게 게임을 해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네 그런가 봐요 이거는 1년을 한 바퀴 돌아야지 이길 수 있는 것 같아 아 아쉽다 아 아쉽다 이거 너무 귀여운데 꽃 사서 아쉽다 내년을 기약해야 되잖아 이래서 항상 수중에 만 원은 갖고 있어야 되나 봐요 축제 오기 전에 만 원은 항상 갖고 있어야 돼 만 원 정도는 분리수거 잘하네 점점 많아지네 아니 도대체 이 주변 마을에서 버리는 쓰레기가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매번 이런 많은 양의 쓰레기가 마을 주변이 이제 안 좋은 건 아는데 안녕 하윤 도와줘서 고마워 덕분에 해변이 훨씬 깨끗해졌구나 다른 사람하고 같이 축하하자 좋아요 가보자고 끝난 거야? 이제 가면 되나? 아 끝난 축제인데 2500원을 채울 뭔가가 없다 어차피 여기 사람들 다 여기 있어서 물건 판매도 못하고 농사일이나 하자 아 뭐야 아쉽다 벌써 밤이네 이러면 뭐 하루는 그냥 보내버려야죠 어쩔 수 없지 저 앞에 거 아 폐품 쓰레기 아 폐품 쓰레기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내 거 자자 항상 목표를 세워놔야 되겠다 만원 정도가 모이면 함부로 쓰지 않기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 돈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없어서 만원 적금은 항상 갖고 있어야 예쁜 옷을 살 수 있다 지금 축제가 축제를 한 다섯 네 번 정도 겪은 것 같은데 이제서야 그걸 깨달았어 이제서야 그걸 이제서야 이제 좀 농장을 꾸밀 필요가 있어서 아 밥 줘야지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 얘들 밥을 안 줬네 목공소에 가서 만들 수 있댔죠 어머어머 애들아 미안해 어머 얘들아 어제 굶었지 어머어머 미안하구나 어제 너네들 다 굶었지 고품 제일 좋아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굶겨버렸네 비오는 날도 원래 나오거든요 아까 그건 버그였는지 안 나와지네 뭐 그럴 수도 있지 나중에 특식으로 바나나는 계속 열려있었는데 내가 이걸 새로운 작물 좀 빨리 심어야겠는데 이게 돈을 안 쓸 수가 없어 빈 공간에 작물은 계속 심어야 되니까 해바라기가 얼굴보다 큰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해바라기 사람 얼굴보다 크지 않던가 해바라기 씨앗 나오는 엄청 그치 생각해보니까 아니 고추만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크네 해바라기도 원래 그치 잠깐만 얘네들 39 아 근데 확실한 게 물질로 돈 버는 게 더 나은 게 농작물은 아니야 해바라기를 먹고 얼마냐 이거 50 24 다섯 개만 두고 팔자 상자 좀 큰 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페푸 울타리 돌 울타리 예쁜 걸로 좀 만들고 싶은데 한 10개만 깔아볼까 돌 타일 나름 괜찮은데 길을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만들고 돌이 지금 몇 개나 있지 한 개 제작 여러 개 제작 30개 맞지? 여기서부터 해 울타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울타리 놓을 공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몇 개 정도가 필요하려나 일단은 이렇게 두자 나중에는 자동화 공장이 되긴 하거든요 나무 울타리 좀 볼품 없어 좀 별로야 이런 것처럼 깔끔하면 좋은데 깔끔하지가 않아 나무 울타리 내가 지금 임시 울타리 한 건가? 나무 울타리 좀 괜찮으려나?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이게 아마 똑같겠지? 아 맞네 이거 하나예요? 잠깐만 아니 양쪽 문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고 네? 아니 뭐야 뭐지? 이쪽인가? 이쪽인가? 아니 저기는 양쪽 문 아 울타리를 먼저 만들어야 되나보다 이거 먼저 만들어야? 잠깐만 잠깐만 오 오지? 아 이렇게구나 아 아 안 돼 아 그냥 맨땅이지 아 아 이거 젠장 아 오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됐다 미리 파놓죠 뭐지? 상자가 나왔네? 진짜 이런 식으로 해서 상자가 나오면은 이런 울타리 박아놓은 데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말인데 너무하지 않아? 너무하지 않아? 땅 팠을 때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더 좋은 게 여기 묻혀 있으면 어떡해 됐어 이 게임을 한 지 얼마 만에 지금 농부다운 모습을 이 게임을 한 지 얼마 만에 지금 농부다운 모습을 아 이렇게 가야되네 더 만들어야 되네 나무도 좀 캐놔야 되겠는데요? 여기 기준이지 여기에 울타리랑 여긴가? 여기네 됐어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가 문을 하나 더 아하! 됐다 오케이 됐다 와 드디어 드디어 농장다운 모습 하나 갖춰졌다 드디어 하나 드디어 드디어 체력 채우려면 이게 좋은 거고 밸런스는 이게 제일 좋네요 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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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시라고? 그러면 음 음 지금으로서는 곡괭이 올리는 게 맞겠지? 음 지금으로서는 곡괭이 올리는 게 맞겠지? 아 아 5레벨이 되면 아직 한참 멀었네요 드디어 하나 없그란다 아 아 왜 내가 뭘 하려고만 하면 문을 안 여는 거야 왜 하필 일요일이네 왜 왜 내가 뭘 왜 내가 뭘 하려고만 하면 마음을 먹으면은 쉬는 날이지 아이고 왜 어째서 너무하잖아 박물관이나 가자 아 목공소 먼저 들렸다 박물관 가자 사일로 하나 만들어놓고 여기도 영업 안하나? 아니네 여긴 하네 아 여긴 목공소 아니잖아 목공소가 아 여기 있지?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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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빨리 열려야 되는데 아 2시까지 여긴 또 2시까지였네 음 숲에 빠르게 도달하고 싶다면 숲에 나무에 공물 두 번을 바쳐라 숲에 나무에 공물을 바치라고? 어떻게? 이거 그때 여는 거 어떻게 했더라? 어디서 뭔 소리가 나는데? 뭐가 이렇게 낑낑 소리가 난다? 뭔 소리지? 뭔 소리지? 뭔가 히히잉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나는 소리야? 뭐가 속 disability 꾹 Hallelujah 나와 몸멍산 울면 소리 나지 않아? ر 이번에도 다 잡았던 거 같은데 ... 쓰 ان glitch 귀뚜라미! 아! 아 이거에 곡물을 바치라고 했지? 어? 어떻게, 뭘로 바쳐야 되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저기서 나는 소리 맞는 것 같아. 곡물이 뭐였더라? 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으로선 얘네들이 돈 벌기 좋은 애들이야. 달팽이! 어? 이 안에 잠깐 들렸다가 할까? 아지트 안에 없으려나? 되십니까? 아니야. 아니야. 이 사람들 아니야. 아지트로 가봐야겠다. 시간이 지나면 활성화되는 데가 있을 테니까. 어? 뭐지? 이거 뭐야?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네. 이거... 뭐지? 잠깐만 이거... 저 뒤에 게시판도 있는데? 슬라임 찐득이가 6개. 오! 돈 많이 준다. 슬라임 찐득이? 슬라임 찐득이? 집에 좀 있지 않던가? 아니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이 게임이 시작할 때 시간이 너무 길어서 빨리 안 넘어간다고 되게 지루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빨리... 왜 이렇게 하루가 빠르지? 뭐 패치됐나? 패치된 느낌이야. 뭐지? 뭐지? 할 일이 좀 늘어나서 그런가? 그때보다는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요. 빨리 자자. 갈 곳도 없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곧 있으면 가을이야. 아! 가을이야! 젠장! 가을 됐어. 어 뭐야? 이게 누구야? 보아하니 올해 경쟁자는 너보다? 누구세요? 네? 형편없는 농장인데? 저 나와 냄새. 뭐야. 뭐 걱정되거나 그렇진 않네. 사실 이렇게까지 했다니 노력이 가상한걸? 뭐야 너. 다시든 불쌍한 작물 좀 봐. 어 근데 시들었다. 여름 지나서. 뭐야 시비 걸려고 왔어? 벨트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경쟁해야 하는 수준이 고작 이거라면 우승은 뭐 따놓은 당상이네. 뭐 추수제 뭐 그런건가봐요. 잠깐만 너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아 수확제. 맞어. 수확제. 에이 수확제잖아. 가장 품질 좋은 것 같다. 바치는 뭐 그런건가 보네. 우리 같은 농부한테는 한해 가장 큰 행사잖아. 벨루가 베이와 스탈린 마을이 정면습부를 펼치면 유명 농부인 제프 스미스가 우리가 내놓은 걸 평가하지. 어? 제프 스미스라면 그 고든 램지. 여기 있는 그 고든 램지 그 사람 아니야? 가을의 15일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했던 거야? 15일날 수확제인가 보네. 별로 관심이 없는데. 솔직히 넌 가끔 눈에 가시야. 우리 아빠 말로는 여기서 이기려면 매력, 전략, 그리고 최고의 생산물이면 된댔어. 세 가지 전부에서 내가 이미 이긴 것 같네. 어? 아버님이 마을에 계셔? 본인이 자식도 있을 것 같은데. 결혼은 했나? 행운을 빌어 농부. 아 근데 하트가 있어. 나라도 이렇게 말해줘야겠지? 하트가 있는데 이 사람? 이 사람도 친해질 수 있나보다. 식물을 한번 다 갈아옵아야 되네. 블루베리가 그렇게 생을 마감했어. 안돼 얘네들 아직 다 안 자랐는데. 날짜 계산 못하고 다 갖다 버렸어. 이렇다니까. 근데 계산을 잘해서 심어야 돼요. 그래서 농사가 어렵다 하고. 바나나도 죽었네. 어? 바나나는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심을 때. 이제는. 가을. 얼른 심어야 되겠다. 계절이 바뀌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그건 것 같네요. 이것저것 골라서 심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그거네. 그러면 일단 상점. 아 이러면 또 돈을 모을 수가. 이봐 이봐. 농사로 돈 벌기는 글렀다니까 이거. 이거 농사로 돈 벌기는 글렀어 이거. 이러니까 물질 하는 거지. 자동화가 아직 안 돼가지고. 맵 예쁘네. 여덟.. 여덟.. 시. 고구마. 고구마. 뭔 소리지? 아 녹차! 맞다. 하.. 폴 진짜. 하.. 끝났나? 아.. 아.. 시간 퀘스트는 아니라서 다행이네. 아 물러난 뿌리. 이거. 더 가야되는데. 흑거임 풀어주기. 아 이건 아까 그. 동굴 탈출하면.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장사가 더 나으려나? 하나의 작물만 공략하는 게 좋을지 아닐지를 모르겠네. 유령 축제 있고 수확제가 15일이니까. 28일까지 있으니까. 아 수리아 생일이 25일이네. 아 태우 생일도 11일이네. 아.. 루크도 생일이네. 11일 16일 25일. 3명 챙겨야지. 아 이게 또 가을에 생일이 맞네 또. 생일 선물 뭘 줘야되지? 할로윈 있네 할로윈. 15일 28일. 조금만 기다리죠. 10분? 인맥 관리하기 힘들다 진짜. 돈 열심히 모아야겠어. 오 아저씨 의상 바뀌셨네요. 가을 되니까 바뀌었어. 쌀알. 9일. 5일 생장하고 2일마다 생산. 바질. 5일동안 생장. 6일. 28일. 28일이니까. 잠깐만. 9일. 나무가 가성비가 있으려나? 아 9일동안 생장하고 3일. 고구마, 난초, 호박. 13일동안 7일마다 생산. 이거는 가격이 좀 될 것 같긴 한데. 13일동안 생장을 하면은. 수확을. 한 번에서 두 번 밖에 못하거든. 그러면은. 비트. 근데 과일도 심어야 된단 말이야. 잠시만. 퀘스트가. 채소, 과일. 채소나 과일. 채소. 이거 업글 하기 전에. 그거부터 하고 와야 되겠다. 그. 저기. 켈. 켈. 그. 정수 들고. 업글부터 한 다음에. 아니야 씨앗? 아니야. 아니야. 어차피 여기 올 거니까. 먼저 업글 한 다음에. 아 이거 얼만지를 모르니까. 얼만지를 모르니까. 이거 가을 작물 검색해 봐야 되겠다.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이거 돈 벌기 좋은 게 뭔지를 모르겠네. 이거. 은근히 이거 좀 빨리 만들어 놔야 되겠네. 어디있나. 유리. 이거 돌려놓고. 아까 연구소가 여기. 아 이거 검색이 필요해요. 검색. 검색을 좀 하고. 서치를 해야 이게. 가성비. 작물이 뭔지를 알아가지고. 잠시 한번 보고 올까. 가성비 작물 좀 한번 볼까요. 잠깐만. 지금 가성비 작물을 제가 보고 있는데. 보자. 아마란스. 파렐. 사과. 사과가 미쳤네. 근데 사과는 지금 없으니까. 사과가 미치긴 했거든요. 역시. 나무 위키. 코랄. 코랄 아일랜드 위키가 따로 있네. 사과가 진짜. 136원. 118원. 바지에 39원. 비트가 52원. 대충 보이는 게. 크랜벨이 18원. 용과 68원. 용과 의외로. 돈이 좀 되네. 가지가 36원이고. 잠깐만. 지금. 바질 비트. 바질 비트. 아마란스. 바질 비트. 보면은. 아마란스가 24원. 하나가 24원. 바질이 39원이고. 비트가 52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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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36원. 고구마. 고구마 30원. 그러면은. 잠깐만. 고추가 36. eril 6. Emperor. 고구마 30원. 고구. 구독. hero old. 아마냐. 겨울에. 심을 수가 없으니까. 호박. 호박이 없네요. 호박. 근데 홈하고 너무 너무. 가성비가 떨어져. 이게. 수확을. 세 분 밖에 못해. 수학을 자주 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크랜베리 12번 용과가 10번 포도는 없고 고구마가 5번 아마란스가 4번 바질 5번 이 정도면 바질을 사는 게 낫겠다 바질 바질 이랑 과일은 깨야 되니까 그냥 크랜베리로 돌리고 크랜베리랑 바질 농사를 짓죠 그게 맞겠다 단초 가격 대비해서는 어 이게 나을 것 같아 크랜베리 랑 이렇게 랑 바질을 좀 더 사자 바질로 다 채우자 10개 퀘스트는 아직 안 받았어요 저거 솔직히 퀘스트 아니다 고구마는 하나만 살까? 갖다 줄 거 하나만 살까? 고구마 감질맛 나게 22일까지 할만하네 고구마면 연구소 연구소 가야돼 연구소 깜빡할 뻔 뽕뽕이 안녕 귀여워 여기서 높은 작물이 나와야 되니까 확률 증가 식물 지금 씨앗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니까 이건 이거 업그레이드 아 돈이 없네 아 돈이 없는 거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돈이 없네 야 잠깐만 기다려봐 2000원 채워야돼 2000원 기다려봐 2000원 채워야돼 2000원 기다려봐 아니 판매 다시 안되나? 아 젠장 2000원 챙기고 가야되는데 아 젠장 2000원 챙기고 가야되는데 판매 판매 잠깐만 얼마야 이거 아 아 근데 나 갖고 있는 돈 2000원 안되지 않았어? 그냥 갑시다 다음에 올리죠 뭐 이봐 농부는 가난해서 안된다니까 이거 돈 벌기 힘들다니까 이거 가난해서 살겠냐고 이거 식물이 빨리 자라는 것도 아니고 가난해서 살 수 있겠냐고 괜찮아 그냥 뭐야 어 뭐지 이거 왜 안되지 땅이 왜 안파지지 어 땅이 왜 안파지지 이보세요 어 이보세요 어 땅이 왜 안갈리지 어 안되는데 버그인가 이거 뭐야 땅이 갈려야되는데 아 아 곡괭이 업그라구자 이거 왜 땅이 안갈리지 어 내가 지금 잘못 들고 있나요 아니지 않아요 괭이로 하는거 아닌가 괭이로 하는건데 왜 안되지 왜지 오 오늘은 왜 앞치마 안하고 있지 시원해지기 시작해서 정말 다행이야 작업장에서 일하기 훨씬 수월해지거든 자 우리 곡괭이 업글부터 나무가 스무겟나 필요하냐 아 나무 갖고 올게 나무를 안챙겨왔네 음 정말 일을 두번이나 하죠 정말 한번에 일을 처리를 못하고 야 나무를 캐 아니야 스태미나 떨어지기 그게 뭐하는 짓이야 나중에 후회하려고 아 아 잠깐만 다시 아 아 아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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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기고 가자 이번에야말로 곡괭이를 올려서 저 뒤에 있는 돌 뿌시고 돈이 1500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네 진짜 여러분 이게 이게 이렇게 가난하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어 이거 팔릴 때까지 저렇게 두지 말고 농장 가서 있는 거 없는 거 팔아야겠다 하루를 기다려서 팔릴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거 이거 이 안에 있는 작물 하 계란은 얼마정도 하지 아냐 블루베리 너무 좋은데 해바라기 해바라기 해바라기를 팔고 고추 아 내가 지금 스태미너 때문에 이걸 갖고 있는 건데 음 꽃 다 팔고 계란 다 팔자 음 계란 다 팔자 음 꽃 다 팔고 벌써 3시야? 또 3시야? 뭘 했다고 벌써 3시야 또 어 어 일로 가면 안되는데 팔려면 또 상점 가야지 이래서 곤충 같은 게 나을 수도 있다 진짜 근데 보이는 쓰레기는 다 뒤져서 팔아버려야지 어 어 쟤네들 밥 안 좋는데 생각해보니까 오오오오오 달걀이 돈이 꽤 되네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달걀이 돈이 꽤 되잖아 아니 목축업이 대박이었네 공장식 축산업을 놀습니다 좋아 돈 버는 일은 역시 좋아 우리 아 근데 너무 비싸 애들이 몸값이 너무 비싼데 좋아 바꾸자 이거 돈 버는 거 농부가 아니라 우리 소를 팔고 닭을 키우고 양을 키우고 해봅시다 농작물은 여기서 끝이구만 여기가 여기 이후로는 필요가 없을 것 같네 아니 땅이 안 파지는 거 왜 이러냐고 땅이 왜 안 갈리는 거야 땅을 한번 갈아야 되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땅이 얼어서 그런가 이거 왜 땅을 두 번 갈아야 되지 어 잠깐만 이러면은 아 연구소를 가서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씨앗을 심고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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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시 또 거지가 되겠지 그리고 다시 또 거지가 되겠지 도구 업그레이드를 포기하고 아닌가 업그레이드를 먼저 해야 되나 아니야 농작물부터 가자 아 아이씨 5시부터 오니까 문 닫았어 이래이씨 젠장 하루라도 소비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 젠장 방금 위에 갔어야 했는데 하루 날려버렸네 그냥 심을까 아니야 아 하루가 아까운데 하루하루가 아까운데 하루하루가 아까운데 그냥 심을까 아니 이거 빨리 깨고 싶은데 너무 손해 같으니까 그냥 하루만 보내자 아깝지만 그냥 하루만 하루만 보내자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난 자고 업글 한번 하고 아 계란을 수집해야 되는데 계란을 수집 안 했네 하루 굶었네 밥을 주는 걸 깜빡해서 하루 굶었네 또 아이고 세상에 얘들아 얘들아 굶길 생각은 없었는데 미안하구나 피터 미안 오리알도 비쌀 것 같은데 아 얘들아 일단 부르고 하자 자아 일곱시지 자아 일곱시지 일곱시면 지금 아직 할 수 있는 걸 없으니까 땅이나 갈아 넣자 기분 좋은 거 봐 저봐 저봐 기분 좋대 귀여운 자식들 개인적으로 이런 식이면 허수아비 머리 허수아비 머리 위에 물 뿌리는 거 있었으면 좋겠어 물 채우고 물 채우고 물 주고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잘하렴 닭 한 마리가 얼마더라 이거 하나에 몇 마리 키울 수 있지? 8시 40분 여기를 먼저 드릴까 오리를 한 마리만 더 꽉 찬 건가 아 가끔 외양간 밖으로 꺼내줘야 된다고 동물 우유통이 필요하고 마곡간이 필요하고 아 공간이 없네 맞네 온도 조절기 이거 설마 겨울에 필요하고 그런 건가 마곡간 이런 거는 목공소에 가서 만들 수 있으니까 아냐 지금 업글부터 해 업글부터 해 자 업글부터 해 딴짓해서 돈 쓰지 마 딴짓부터 해서 돈 써서 또 못하면 안 되니까 자 목공소에 가서 어 아니야 목공소 가지마 아니야 아니야 연구소부터 가야지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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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공소 아니야 목공소는 나중에 목공소 나중에 연구소부터 연구소부터 할 게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돼 자 씨앗 업그레이드 이것도 이틀 후에 완성이네 미리 심을까 그냥 뭐 하나 정도는 얻어 걸리겠지 뭐 에이 몰라 좋은 거 얻으려고 갖고 있다가 시간만 날리는 건 개손해야 고구마는 심자 이거 그냥 심자 이거 왜 안 아 이게 다 뚫린 땅이구나 크랜베리부터 심자 아이고 배치 개망했네 기아이면 물 뿌려지는 곳에 심어야 되는데 됐나 음 배치를 잘못 쪼버렸네 아이고 전 농사 지으면 안 되겠네요 이걸 하면서 느꼈어요 저는 나중에 나이를 먹어도 귀농은 하지 않겠습니다 식물을 키울 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농부를 하겠다고 스타듀 밸리 같은 게임이에요 이거 옆에 나무를 베어버리고 하루 돈을 잘 벌 수 있는 거는 채집뿐이야 채집뿐이야 채집이 그나마 낚시 낚시나 채집을 해야 되니까 물질하러 가야겠다 역시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건 물질뿐이구나 가방 정리부터 하고 폴한테 녹차도 갖다 줘야 되는데 달걀 팔고 다 넣고 폴 어디있어 폴 폴 검색하는 거 있었으면 좋겠다 폴 어디있니 여기있다 멀리도 있네 왜 거기가 있니 그러니까 아내 생일선물로 녹차를 주는 게 말이 돼 아내가 당신은 내 생일을 까먹었어 그러고 있는데 선물로 녹차 한 잔을 왜 볼리 신기하게 생겼어 지금 가을 곤충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처음 보는 애들이거든요 눈에 보이면 바로바로 잡아야 돼 어 밤 연꽃 무화과도 있네 가을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이긴 해 너도 많이 예미하는 거지 그냥 잡았다 아 이렇게도 잡을 수 있구나 어 너 아내랑 같이 있는데 이거 줘도 되는 거야? 자자 아내한테 어서 줘 덕분에 살았어 진짜 고마워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 말해 너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눈앞에서 다른 여자가 아내 생일 선물이라고 이거 주라고 갖다주면 그거 좋아하겠어 그냥 아주 엄청 좋아하겠다 그냥 아내 선물이라고 이거 갖다주면 참 좋아하겠어 그치? 어 잠자리다 잠자리는 잡았었네 이런 거를 다 잡고 잡고 나면 이곳에 한 번 꼭 다녀가야 돼 필수 아 물질할 시간도 없네 물고기 얘네들은 이런 거 별 필요가 없나? 아 오리알 있는데 오리알 얼른 갖다줘야겠다 아 해바람이 됐다 아 그래 이런 거 얼른 해야 돼 가을 곡물 어 무화과 난초 호박 호박 키워야 돼? 아 이거 팔았는데 대박 쓰레기통에서 나온 건데 이거 아 쌀 사야 되는구나 토마토 씨앗 토마토는 지금 키워봤자 소용이 없어서 아 잠깐만 이거 쌀이랑 호박을 얼른 잠깐만 집에 돌아와봤자 토마토 씨앗은 쟁여놔야 돼요 이건 여름에 심어야 되는 거라 와 돈 벌 시간이 없는데? 하하 와 이거 돈 벌 시간이 없어 메뚜기랑 메볼레 호박 씨앗이 은광석 좋은 거 주네 은 얻었다 아직 해본 적도 없는 은을 받았네 여기서 쌀이랑 호박 씨앗을 아 쌀은 좀 많이 사가야 되겠는데 쌀이 동 쌀이 나와야 돼가지고 하 40분 전에 문 닫았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요 그래요 이거 쓰레기통이라도 싹 다 뒤지자 이거 쓰레기통에서 나온 거라도 뭐 건져가야 돼 폐풍 이거 말 한바퀴 쭉 뭐야 이거 아 이건 원래 주웠던 애잖아 쭉 돌아 쭉 어 여긴 뭐지 아 여기도 정화시켜야 되는구나 어 이거 뭐야 나이스 이거 소리는 젤다 소리랑 똑같지 않아요? 젤다도 이런 소리 나지 않았나 따라딴 딴딴 쓰레기통도 일일이 다 뒤져야 돼요 일곱시 좋아 집에 가기 전까지 쓰레기통만 뒤진다 아 쓰레기 으 쓰레기 쓸만한 게 안 나오네 의외로 설탕나무 씨앗이 많이 나오네 농부가 아니라 고물상이었군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올리브 윙 나방 나비 단풍 모시기 애들은 팔아야겠구만 이참이 한 번 깨봐? 아 맞다 안되지 업글은 딴 거 했지 빨리 돈을 모아야 돼 바닥에 있는 애들 구분이 안가네 쓰레기가 너무 많네 춘식인 줄 알았는데 춘산이었구만 오 거미다 제빠른 녀석 개빨릴 수 없네 넌 나중에 내가 잡으러 온다 여기는 웬만하면 잘 안 오는데 어 저기도 벌레 병대벌레 원래 잡았던 애네 쓰레기통이 이제 안 보이는데 어 신기한 꽃 하나 발견 말벌 말벌도 잡았던 애네 곤충을 좀 많이 인면놀인지 이거 처음 봐 낮에 나오는 애들이 있고 밤에 나오는 애들이 있고 하니까 이건 멀티 없나요 솔직히 이거 멀티 있어야 돼 혼자 하긴 너무 빡세 할 거 많아가지고 멀티 없는 거 조금 아쉬워 멀티까지 있으면 좋을 텐데 역시 알이 최고구만 아이고 티비도 보고 자야 되는데 레시피 같은 거 얻으려면 내가 어제 얘네들 물을 줬던가 고축을 안 줬던 거 같은데 물 하루 안 줬는데도 멀쩡하네 하루 정도는 상관없나 보네요 매일같이 안 주면 죽는 줄 알았더니 양념이 부юсь 약 60분 물을 줬고 물을 줬고 와 딜비도 베이드로 도구 거 밥 먹자 피터가 괜찮아 보인다 버그 먹었어 아니 미친 계란이 안 주워져 아니 이런 버그 아니 잔버그 이거 뭐야 아 가방이 가득 차서 그랬구나 아 가방이 가득 찬 거였군요 아 가방 정리 귀찮아 가방 정리 귀찮아 버그인 줄 알았어 순간 글씨를 못 봤네 여긴 뭐지 오리알 하나 들고 계란 팔고 허수아비 일단 넣어 놓고 블랙달리아는 블랙달리아가 뭐야 블랙달리아가 뭐죠 블랙달리아가 아니라 그 뭐 나팔버섯인가 모식인가 어 오리알 안 돼 무슨 나팔 모식이에요 검은불 나팔 어쩌고 저쩌고 그거예요 그거 마요네즈 기계 뭐야 마요네즈 기계 만들었는데 줄 거였으면 줄 거였으면 나 따로 안 만들었는데 이게 뭐야 손해본 기분 뭔데 완전 손해본 기분이야 곤충 대령이요 두 마리 대령이요 나머지 팔면 되겠다 지금은 갖고 있는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어 아까 잠깐만 가을철 호텔 이런 거 없었나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보고 와야 되겠다 이런 거 잘 봐야 돼 있을 때 줘야 되기 때문에 난초 검은불 이거 이거잖아 바다 전리풍 아 바다 소금 아 얘네들도 필요하구나 홍합 까지 꽃은 그냥 팔아도 되겠다 다 팔아넘깁시다 마요네즈 기계 없으면 만들면 되고 나 지금 집에 있죠 마요네즈 기계 왔다 아 수요일이야 하 왜 또 팔만한 거 생겼을 땐 항상 수요일이냐 왜 왜 뭔가를 팔 일이 생기면 그게 항상 수요일인 거야 뭔데 머피의 법칙 뭐야 진짜 미치겠네 쟤 뜯을 때 팔고 싶구만 왜 항상 타이밍이 이런 거지 이거 뭘로 해야 됐더라 마요네즈 넣고 만들던가 아 꽃 넣고 만드는 거구나 얘네들 다 팔고 얘네도 뭐 없긴 했는데 바닥에서 줍는 거니까 얘네들은 그냥 팔고 꽃은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마요네즈 기계도 팔아 만약에 기계도 은근히 돈이 든다면 아니야 이런 건 손해야 아니야 손해야 손해야 손해 뒤늦게 남아 물질이라도 하러 갈까요 보자 얘네들 먹으면서 물질 해도 될 거 같으니까 가자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물질이 아니야 아까 거기 가서 쌀을 샀어 아 맞다 문 닫아서 안 되지 아 물질 물질하러 가자 문 닫아서 안 돼 넌 도대체 언제 배 타고 나가니 난 가을을 아주 좋아하진 않아 싫어하는 건 아니야 그냥 괜찮아 오 가을 타네 가을 타네 예전엔 여름이 시원했는데 참치도 많이 잡았고 해변 하우스에서 좋아했지 요즘엔 상황이 달라 가을 물고기 잘 안 잡히나 보네 말하는 게 딱 가을 타는 느낌이네 여름에 뭐 나갔어? 나가긴 한 거 맞아? 해초 많이 자란 거 봐 소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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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소금 내겐가 필요했지 네겐가 필요했지 의외로 다 나오는 게 아니구나 이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찾는 게 일이야 진짜 설마 저 멀리 있나? 벌써 스테미너가 깨끗이 정리했는데도 설마 없는 거 아니겠지? 동부 굴 동부 굴 켈프 이거 켈프로 빨리 업굴 시키고 농부 하면은 돈 빨리 벌었겠네 생각해보니 왜냐하면 작물이 더 좋은 게 나오니까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돈 많이 벌었을 거 같아요 이걸 이제 발견해서 그렇지 진작에 알았으면 내가 봤을 때 이거는 1년 가지고 안 된 게임이야 이거 계절을 두 번째 정도는 겪어야 이제 뭔가 정리가 되는 느낌일 거 같아요 아니 이거 이렇게 안 나와? 뭐지? 이 앞에 없는 건가? 뭐지? 아 다 아니 다 된 거네? 지금 다 된 거지? 여길 굳이 팔 필요가 없었네 아씨 뭐야? 아 밑에 가야 되네 아 밑에가 아직 안 열렸단 말이야 두 개 다 하고 여길 열고 잠깐만 세 시 왜 내가 항상 확인할 때마다 세 시지 항상 세 시야 세 시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서 꼬마 새우 새우도 돈이 좀 됐던 걸로 기억해 로맨스 로맨스 로맨스도 오늘 제 방송하면서 못 보셨나요? 로맨스도 여유가 있어야 한다니까? 제 삶에 여유가 없잖아 지금 보세요 삶에 여유가 없잖아요 어떻게 로맨스를 즐깁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옷도 못 사 입는데 지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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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 할 수가 있겠어 누나 우리 그냥 돈 많은 남자 꼬시자 새로운 거 발견 돈 많은 남 돈 많은 남자가 날 좋아해야지 저 개 저 개가 춤추고 있어 저 개가 춤추고 있어 보자 여기 그때 내가 막 파다가 다른 데 갔었던 거 같은데 이 정도 보면 내가 딴 데를 갔던 거네 파다가 이 정도 보면 내가 딴 데를 갔던 거네 돈 많은 남자가 어 이렇게 게임 좋아하는 여자를 좋아하겠어 돈 많은 사람들은 게임할 여유도 없지 않을까 다른 거 막 여행 가고 이런 인사 같은 걸 즐기지 게임을 즐기진 않을 거 같은데 뭐지 눈앞빛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처음 본 해파리 대박 그런 사람들은 그냥 꼬신다고 안 되겠지 나 같은 숙맥은 그런 거 못해 꼬신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 않아? 내가 고를 거야 무슨 소리야 내 미래의 남편 내가 고를 건데 누굴 꼬셔 그런 식으로 말고 어 뭐야 정정당당하게 동등한 위치에서 나도 같은 선에 서서 뭐야 이거 거의 다 청소해 가는데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얼마큼 깨끗해야 하는 거지? 얼마큼 깨끗해야 하는 거지? 이정도 뭐 없는 거 아니야? 어디지 오디션은 무슨 도대체 어딨는 거니? 이런 가생이에는 없었는데 보통 아 쉽지 않네 괜찮아 괜찮아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고 찾아야 되겠네 아홉시다 여기까지 나가야 돼? 조금만 더 하 가자 가자 이걸 못 찾았네 하나를 못 찾네 아니 근데 시간을 보면은 뭐 스태미너가 부족해서 간다기보단 시간이 없어서 가는 게 크니까 아직은 괜찮을 거 같아요 이 다음에는 요리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 일단 이건 처음 보는 애고 얘 하나 갖다 줘야 되고 바다 소금 두고 애 처음 보고 얘는 하나 팔았었네 일단 하나 주고 바다 소금을 아 이걸 파는 게 낫겠지 차라리 이거는 구할 수 있어도 이게 은근히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음 음 오케이 어이 오늘은 돈 좀 벌겠는데 오늘은 돈 좀 벌겠네요 자자 TV 한번 볼까 농부가 되는 법 농사에 꽤 일가견이 있죠 수확제 계획을 세우셨나요? 어 스텔린 마을에서 열리는데 커다란 닭 조각상을 볼 수 있대 가을 수확 물품은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막 성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승리는 못할 거거든요 1700원 수확제까지 돈 바싹 모아놔야 돼 몰라요 그 쿵 하고 난 소리가 뭔지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어 편지 왔다 아라파이마가 필요한데 이 물고기는 추운 날씨에 좋아하고 보통 해가 진 후에 모습을 드러내 해바라기를 구하는 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올리브와 제가 써니의 아저씨 생일선물로 해바라기 왕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해바라기가 없다는 거예요 해바라기를 이 날씨에 찾으면 어떡해 그다음에 고추를 들고 가야겠어 다음에는 고추를 들고 가야겠어 고추가 스테미너에 굉장히 좋으니까 다음에 물질 할 때는 고추 들고 가야지 스테미너만 잔뜩 오르는 거라 그게 훨씬 낫겠어요 이 표시는 뭐지? 그냥 잔디 표시인가? 물을 잘 줘야 잘 자랄 수 있겠지? 빨리 자라고?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 수확한 건 다 팔고 가자 기부하러 라고 잠깐만 밥부터 주고 가자 맘마 먹자 오늘은 안 굶겨 한 번씩 만져주고 오 큰 알 좋아 엠마도 한 번 만져주고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아 큰 알은 얼마지? 큰 알은 팔아본 적이 없는데 꿀 같은 경우는 많이 꿀은 어디다 쓰지? 섹시 새우 아직 만나지 못한 섹시 새우 아 얘랑 얘는 구할 수 있는데 섹시 새우는 도대체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아 아 글쎄요 저 친구 이름이 왜 섹시 새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 이름 보통 짓는 경우가 약간 어떤 행동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있다 보니 저 친구가 혹시 얘네들은 했나 보네 얘네들은 그걸 수도 있어 섹시하게 춤을 출 수도 있어 짝짓기 철이 오면 섹시하게 춤출 수도 있잖아 짚분 이름 되게 신기하다 구애에 춤을 추는데 섹시한 모습일 수도 있지 어? 그래 아저씨 이건 얼마일까 15원? 아 이건 이렇게 팔 수도 없네 네네네 아저씨 없으면 물품 팔 때도 없어요 오 이제는 아예 오 업그레이드 하니까 이렇게 뜨네 이거 하나랑 호박 하나 갖다 놔야 되니까 좋아 그러면 10개만 하나 심어보자 얼만큼의 가성비가 있는지 15일 전까지 모아놓을 수 있을까 최소 5천원이라도 5천원 6천원 정도라도 위치가 안 맞나 봐요 제가 쌀 심고 호박 심고 바지를 비어있는 공간에 심어 하아 참 괭이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다 괭이 여기 있고 아 뭐야 섹탄 여기 있었네 아 하나 만들 때 동광석 5개구나 이거 또 부족하네 아 저기 두 개 물을 안 줬네 아 이렇게 하고 아 하나 더 있네 하아 이것도 한번 아니 잠깐만 이건 바로 넣을 수 있잖아 어디 있어 이게 정리를 안 하니까 이 농사도 분류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 심어놔도 이래서 안 돼 피해 농사 생활은 계획적이지 못해 애초에 해초는 그래 여기 들어가자 너네 다 팔고 남아있는 구추들고 자 됐고 이제 12시 됐으니까 물질을 하러 자 다시 돈을 모아야 돼 무조건이야 쟤네 저런 거 다 주워서 팔려면 조개 팔고 이러면 돈이 좀 되니까 맞냐고 이거 이거 맞냐고 이거 언제 깨냐고 퀘스트보다 축제가 먼저인 거 맞냐고 상자는 나중에 천천히 까면 되니까 좀만 참자 말하자마자 나오네 아 여기 이렇게 멀리 있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왠지 이렇게 멀리 있을 것 같진 않은데 돈 없어서 결혼 못하면 돈 모아서 결혼하면 되지 뭐가 문제입니까 돈 없으면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미래를 계획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야 뭐야 설마 이렇게 깨끗하게 다 했는데 이렇게나 못 찾는다고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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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 괜히 팔았네 별 달린 거 잘 안 나올 줄 알고 와 진짜 제대로 청소한다 이거 나 또 빨리 업그레이드를 해야 금방 없어지지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쯤 오면 안 나올 텐데 여기 뭐야 있기는 한 거야 아 느낌상 여긴 아닐 거 같은데 말이 안 되잖아 여기까지는 아닐 거 같은데 여기가 맞을까요 여기가 맞을까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태까지 파 본 결과 이렇게 멀리 있진 않았던 거 같은데 멀리 있긴 했는데요 이만큼 멀리 있진 않았던 거 같은데 제발 나타나라 나타나줘 찾는 것도 일이다 이거 분명히 이거 지도도 누가 만들어놨을 거 같기도 하고 같은지도 아닐 거 같기도 하고 감히 약간 확신이 안 쓰긴 해요 이렇게까지 반대편에 있을 거 같진 않은데 그래도 같은 공간이니까 진짜 믿고 해본다 같은 섹션이니까 있을 거라고 믿고 아니 한 번쯤은 믿어야죠 운이 너무 안 좋은데 네 여기 근처에 있을 법 한데 운이 너무 좋기는 했어 운이 너무 좋기는 했어 운이 너무 좋기는 했어 아 배신이다 정말 아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네 와 진짜 어디까지 돌아가냐 이게 여기서 막히네 이게 여기서 막히네 와 그렇게 뚫려있는 길 다 무시하고 막혔다고 이게 떠? 아니 왜 또 거기로 가 세상에 또 빨간색 어디야 멀리도 돌아간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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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됐다 어 줄무늬 꼬마새우 이건 처음인가 보다 아닌데 왜 또 뜨지 아 별 뜬 게 처음이라서 아 별 뜬 게 처음이라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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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을 먹어버렸다 긴장 아 아 잘못 눌렀네 하나 먹어버렸네 길바닥에 누워서 잘 순 없지 야금야금 부자가 돼보자 바로 그냥 어 그 자리에서 굴 까서 먹는 그lauben 여기아이은 비싼 거 팔아야지 도망치기 아미라 갖다 놨을 텐데 얼마나 벌렸을까 한 천 원은 벌어쓰려나 천 원 정도는 벌어쓰려나 이렇게 팔았는데도 천 원이 안 돼? 쉽지 않네 이바이바 7천 원이면 다행이죠 아니 이건 왜 안 팔았지 손에 들고 있는 거? 다 넣고 이건 또 뭐야 수확제 6가지 종목에 해당하는 최고의 농산물을 하나씩 가지고 오세요 금! 금 떴던 거 팔았나? 아 또 웬만한 건 금 뜬 거 내가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러면서 팔았던 것 같기도 하고 금 짜리 없나? 헤라이 씨 은짜리밖에 없네 금 옛날에 딱 하나 나왔었던 것 같은데 해바라기 금이었던가? 뭐 그랬던 것 같아 이 친구들 중에 좋은 작물 하나 안 나올까요? 수확제 전까지 하나 나오겠지 기대를 품고 기다려 봅시다 수확제 전까지 하나 정도는 나오지 않겠어? 과일이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어 여기 지금 나무가 아주 폭풍 성장 중인데 이거 이거 내가 막 비료도 뿌렸는데 이거 저 나무 좋은 거 나올 수도 있어 밥 먹자 아이고 건초가 소비가 빠른데 이거 알 재테크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빨리 농장 하나를 더 늘려야겠어 하나에 50원이면 생각보다 돈이 되는 거라 문을 좀 닫아주... 됐다 지금 돈에 집착을 안 할 수 있겠냐고요 옷을 못 사잖아요 옷을 옷을 못 사잖아요 예쁜 옷을 입고 싶은데 코스튬이... 코스튬이... 어? 코스튬 하는 게 낭만 아닙니까? 낭만 예쁜 옷 좀 갈아입고 그래야지 살 수가 없잖아 문제야 문제 3,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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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제 수학제 때 이쁜 옷 있으면 사는데 유령 축제 때가 옷이 더 예쁠 것 같기도 하고 OUGH 됐고 불가사리 별 달린 애들은 새로 잡으면 저렇게 뜨는구나 저 개복치한테 말거는 게 좋으려나? 어디가 뚫린 거지? 정화가 어디가 된 거지? 정화 된 걸로 뜬 거죠? 지금 위쪽인가? 이거 위쪽으로 가야되나? 아까 아래 개복치 돌아다녔어 개복치한테 말 걸어야 되나? 어디 갔지? 복치 복치 개복... 아니야 시간이 없는데? 아니 원래 가까이 안 가도 열리던데 열리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그냥 터지면 열리는 걸로 아는데 그냥 가면 되나? 맞네 이거 반대편... 어 여기 그거 있다 파란색 굴 저쪽에 있다 한 바퀴 돌아가야 되겠네 아니 여기는 불가사리가 넘쳐나네 위치상 여기가 막혀있으니까 여기로 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어? 나왔다 나왔다 푸르농압 갖다 줘야 돼 켈리 코 가리비 아 넌 잡을 수 있는 애가 아니구나 넌 잡을 수 있는 애가 아니구나 아 넌 잡을 수 있는 애가 아니구나 잡을 수 있는 개인줄 알고 이쪽 아니면 다시 올라가야 돼 진짜 청소하기 싫어가지고 꾸역꾸역 가성비 있는 곳만 긁어가지고 달리기하는 덴가봐 두개 다 했고 이쪽으로 넘어가서 굴이 많네 여기 굴 채집하기 딱이네 저기도 했고 아까 어디쪽이 열리는지를 봤어야 했는데 오 왔다 이쪽이 열렸네 이쪽이 열렸네요 이쪽이 와 이거 뭐야 브리싱기 브리싱기다 불가사리? 어 이거 그거 아니야? 나 이거 본 것 같아 이거 해양 다큐에서 본 것 같아 좀 징그럽게 생긴 여성인데 막 이러면서 팔다리 막 자유롭게 하면서 날아다니는 데 있거든 본 것 같아요 얘 좀 징그럽게 생겼어요 나 다큐 보는 거 좋아해요 의외인가? 저 다큐 보는 거 좋아해요 다큐멘터리 재밌어 동물의 왕국 이런 것도 재밌고 며칠 전에 KBS에서 빙하 다큐했어 그것도 봤어요 사실 그런 다큐가 다 비슷한 느낌은 들지만 남극 다큐 북극 뭐 이런 데가 재밌긴 해 펭귄보는 맛도 있고 있잖아요 어? 다 나 안 까먹었어 저거 봐라 내가 까먹었을 줄 알고 알려주네 친절하게 네 아마존의 눈물 뭐 다 봤어요 찾았다 뭐야 저거야? 이게 아니라 문 앞에 있는 곳도 저리 해야되겠네 문 앞에 있는 곳도 저리 해야되겠네 아 이게 에이미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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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 아 참 멀리도 돌아간다 정말 사이로 그냥 비집고 갈 수 없나? 아 이걸 다시 돌아가네 단점이야 이거 그냥 노동을 두 배로 시키려고 됐다 정화아 어디가 열립니까? 여기다 여기다 이쪽 하나 제고 됐네 뭔가 바글바글한 곳에서 찾을만 한데 상자가 나오네 범위가 점점 넓어지니까 범위가 점점 넓어지니까 한 번에 두 개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전엔 좁아가지고 막 마구잡이로 휘두르면 어디서 나왔는데 얘 갈수록 맵이 커지니까 하나 더 먹자 다 소비하면 가야되겠다 이거 또 넣어 아이 스태미너 소모 미쳤네 사이밍 나이스 쯧 음 오 화석 발견 나이스 좋아좋아 맞아 레벨업도 좀 느려 이것만 먹고 스테미노 관련 음식들 좀 그거 해야 되겠는데 고추가 곧 있으면 다 떨어져서 괜찮은 작물을 하나 마련을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너무 하드한 게임을 많이 해서 최근에 하드한 게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새로운 길을 좀 찾고자 가자 손가락과 정신을 모두 쉬는 중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게임이 심신의 안정이 되고 재밌긴 해요 자 이거 다 팔고 야 오늘은 좀 수확이 좋네 아니야 너 이거 하나만 팔고 가리비는 내가 그거 했던가 음 자자 퀄리티는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가격값은 하는 애예요 확실해요 어 건초 울타리 이것도 괜찮은데 농장 바닥에 깔 수 있나 943원 아니 이거 좀 어이가 없지 않아 아니 아 두 개구나 91 70 하나당 70 91 35 아 진짜 잘못 봤어요 동부구리 제일 돈이 되네 와 오리알바 100원이야 이거 각 섰다 이틀에 한 번씩 나오니까 아 근데 닭이랑 똑같네 닭이 하루에 하나씩 낳고 오리가 이틀에 하나씩 낳으니까 어찌 보면 똑같네 닭을 키우는 게 낫다 닭이나 오리나 비슷하네 이틀에 하나 낳는 건데 하루에 하나 노는 알이 50인데 똑같잖아 쟤네들은 그냥 눈속임용이네 이거 이거 게임 만든 사람이 눈속임을 눈속임을 우와 우와 너무 예뻐 뭔가 식물 되게 예쁘게 생겼어 귀찮으니까 여기 있는 걸로 줘 여기 있는 거 뺏어주면 되지 오 알 큰 거 좋아 좋아 우리 엠마도 그렇지 다들 모두 맛있게 밥 먹으렴 한 번씩 나오고 아 이거 물을 줄 필요가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굳이 이걸 그냥 하나 더 만들어서 두면 되지 은켈프 있지 않나 은켈프 많이 있는데 왜 뭐지 뭐지 은 아니 잠깐만 은 아닌가 맞는데 내가 갖고 있어야 되나 아닌데 동이랑 폐품은 안 들고 있는데 은은 들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지 뭐야 이건 다 가방에 들어있으니까 되는데 이건 뭐야 이거 뭐야 두 개 아니 뭐 이런 이상한 버그가 가끔 잔 버그는 있는데 이런 버그가 있을 줄이야 아 아 맞다 얘네들 뽑아야지 할 수 있지 참 심기 전에 확인 한 번 했어야 했는데 고추는 아직 덜 자랐으니 어쩔 수 없네 아 아 어차피 이따가 나중에 써도 되는 거니까 아 아 아 아 아 수확 좀 보내줄 수 있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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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어차피 두 개 수확하면 되지 뭐부터 누구부터 줘야 되냐 이거 아 아 아 누구부터 줘야 하는지가 문제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기부하러 왔어요 아 이건 아니고 아 아 아 아 어디 있냐 아 아 아 바다 소금도 그냥 아 다섯 개 하나 더 있어야 되네 솔직히 낚시를 제일 안하고는 있는데 4,200원 돈 진짜 많이 모였다 아니 근데 이 정도면은 업글 한 번 하고 돈 모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복갱이 업글을 한 번만 합시다 이 정도 돈이 모이는 거면 한 이틀만 돈 벌어도 금방 벌 것 같은데 15일까지니까 나무 20개 들고 와야 되니까 복갱이 업글을 하고 뒤에 거 부시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 아니겠지?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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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에 와서 기부하고 복갱이부터 먼저 업글을 할게요 새로운 애를 데리고 왔어 호박 씨앗 주면 좋겠는데 돈 됩니다 돈 있어요 예 1,500원이거든요 업글 하는데 아까 1,400원 정도가 부족해가지고 못 한 거라 곡갱이 아 동교를 안 들고 왔네 아이씨 왔다 갔다 진짜 10시 괜찮아 10시 시간을 잘 봐야 되고 10시 1,500원 2,500원 3,500원 1,500원 3,500원 3,500원 다시 4,500원 4,500원 상작강은 돈이 드니까 나중에 4,500원 돈 보구요 돈 보고 상작강을 합시다 5,500원 상작강 하는데도 돈이 드니까 꽹이 업그레이드 하고 아 1일 후에 사진 도구 되찾기 이런 것도 있네 아 이건 연구소 가야 되지 2,700원 2,700원 정도면 다시 뭐 연구소 연구소는 걸어가는 게 빠르겠지 어 즉분 즉분 아 왜 또 하필 토요일날 문을 닫아버리네 채소 8개 과일을 아 근데 겨울에는 농사를 못 짓잖아요 겨울은 다른 걸로 돈벌어야 되는 건가 겨울 장르도 따로 있겠지 겨울도 있을 텐데 잠깐만 보면은 겨울에도 같이 심을 수 있는 애가 좋은데 못 한 마리지 항상 가을 겨울 봄 가을 봄 여름 막 이렇게 겹쳐 겹쳐 있거든요 단체 요가 하시네 단체 요가 하시네 단체 요가 하시네 다 같이 아 아니 얘들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그냥 가지고 있죠 얘들은 가지고 있어요 물 줘야지. 물 주는 걸 깜빡했네. 아아 물. 아 이거 물뿌리개. 물뿌리개를 쓸 일이 별로 없어야 되는데. 나는 가을이 될 동안. 이 9개월이 지날 동안 나는 뭘 한 거야. 성장을 못했어. 9개월이 될 동안 나는 자동화에. 자동화 자체를 하지도 못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 용과 열렸다. 어 용과 열린 것 같은데. 나이스. 용과 열렸다. 용과 팔면 되지. 용과는 일단 바로 팔고. 아 연구소. 아 연구소가 지금 못 가니까. 까먹을 것 같으니까 이건 들고 있고. 그거 얼마지? 목공소를 한번 가볼까요? 목공소가 2시까지인데. 아잇. 어 뭐야 공작새도 있어. 대박. 뭐야 공작도 있어. 뭐야 얘네 언제 생겼지? 뭔데. 공작 뭐야. 메뚜기. 아산비단 나방. 어 얘네는 처음 보는 것 같다. 아니 이것도. 가는 길 불편하게. 파이프 바인 호랑나비. 오 신기한 거 많네. 밤. 밤 스테미노 생각보다 높네요. 아이고. 나무는 뭐 여기서 구하면 되겠네. 붉은 멋쟁이. 돼지 저금통. 블랑콘. 농부 모자. 외계호사. 아니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제일 싼 게. 꾸미는 게 2,000원이네. 제일 싼 게 2,000원이라. 확실히 돈을 많이 벌어놔야 돼. 음 이거 지금에서야 뭐 어디 가서 일하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요. 또 잡일 해야 되겠네. 잡템. 잡템으로 돈 벌어야 돼. 야근야근. 야근야근. 딴따딴 딴딴딴. 메뚜기 팔고. 아니야 밤 이런 애도 두고. 빈 공간 없나? 물 한 번 주고. 낚시 하자 낚시. 물고기로 돈을 벌어보세. 잠깐만. 여기. 말고 바다 쪽으로 갈까? 바다 물고기로 가자. 윗물고기 말고. 오. 어어. 아이 거기 안. 바다 쪽에서 낚시 해봅시다. 보니까 여기서 낚시 많이 하시던데. 나도 낚시. 아유 시아버님 되실 분이 옆자리에. 아유 낚시의 귀재분이. 곧 거기서. 아. 아유 다시다시. 아유 오랜만에 낚시하니까 어렵네. 역시 밤낚시지. 낚시는 밤낚시가 낭만이 있지. 쓰레기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바로 쓰레기. 한 번에 끌어당겨지면 저건 바로 쓰레기라. 아유 아버님. 저 입질이 자주 오는데 이거. 입질이 잘 안 오시나 봐요. 네. 욕심부렸네. 욕심부렸네. 될 줄 알고. 욕심부리다가. 낚시도 빨리 업그레이드하면 좋겠네. 와 이 친구. 아니 잡을 수 있는 애야? 힘 언제 빠지는데. 별거 없는 거기만 해봐. 욕심부리지마. 문어. 58cm. 60cm 문어? 미친 개 크다. 60cm 문어야. 한 2만에. 뭐야. 한 2만한데요. 아 이거 쓰레기다. 어 전단지. 어 아 집에 가야 되겠네. 아 이거 고작. 오늘 하루 얻은. 하루 얻은 게. 문어. 문어 달랑 하나. 내일은 바질 수확할 수 있겠는데. 크랜베리. 크랜베리랑 바질. 안되겠다 이거. 물질이 최고네. 지금으로서. 지금으로서 물에 나가서. 비 와라. 아 비가 안 오네. 어머 예뻐라. 오 금. 금색 하나 나왔다. 바질 좋아 바질. 바질 한번 볼까요. 스테미나 58이네. 바질 좋다. 오 금색. 금색 바질. 좋은데. 나이스. 이거. 금색을 따로 보관을 하자. 금색 따로 보관. 하고. 혹시 모르니까. 팔기 전에 한번 갔다가. 기억이 잘 안 나니까. 항상 염두에 둬야 돼서. 크랜베리. 크랜베리 아니었고. 크랜베리 아니었고. 어. 겨울 곡물 있네. 다 했고. 아니고. 이건 물국 채집이지. 오케이. 그러면. 팔아도 된다. 항상 뭔가를 채집하고 수집하면. 그냥. 아 이거. 이거 있었던가. 없었던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가서 있으면 갖다 주면 돼.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팔아. 이제 없으면 무조건 파는거죠. 상점이 아직 문을 안 열었네. 바질 씨앗을. 어. 이거 꽃 많다. 즉분 즉분. 어. 스읍. 8시 반. 9시에 문 열던가? 어. 뭐야. 개. 개가 저기 있네. 어. 노래가 왜 갑자기 멈췄지? 어. 이제 문 열한다고. 놨다. 아니 어떻게 나오셨죠? 문도 안 열었는데. 어떻게 나오신 거야? 저 문. 아니 뭐야. 오늘은 또. 뭐야. 12시. 아. 오늘은 또 12시야? 아니 이런. 아니 왜 항상 이 모양이지? 어. 뭐야. 이벤트. 하윤. 마침 잘 왔어. 우리 좀 도와줄래? 그래. 그래. 아래쪽에 문제 없는지 잘 봐줘. 체스 뒤쪽에서 돌리고 밀리는 가운데서 밀어줘. 뭐 올리는 거 맞아?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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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스쿼트 이제 더는 안 될 것 같아. 못 올라가는데. 다 함께 하면 될지도 몰라. 자 돌려. 스쿼트 돌리라는 말 좀 그만해. 소파가 꿈쩍도 안 하잖아. 한 번만 더. 더. 더 돌려. 하. 점점. 꿈쩍도 안 하네. 하윤. 밑에서 보니 어떤 것 같아? 음. 좀 더 높게 들어볼래? 그냥 이사 업체를 부르자.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밀리. 좋아. 다시 아래층에 갖다 놓자. 뭐야. 살짝 들어서 올리면 되지 않을까? 이거에 걸릴 거면 힘을 내서. 모두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 아무래도 무리였나 보네. 웃어? 웃어? 웃긴가? 슥. 여기가 좀 살기 좋아 보이는 게 마당 있는 집이라서. 집들이 다 예쁘게 생겼어. 마을도 예쁘게 생겼지만. 놓쳐버렸네. 놓쳐버렸네. 비료. 뭐하고 있니? 잘 찐내고 있어 하윤. 이제 집처럼 느껴져?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셀러리? 셀러리가 그냥 길 한복판에서 자라고 있네. 바닐라의 길쭉나비의 벌레. 처음 보는 애다. 우와 뭐야. 뭐야 뭐야. 온천. 온천. 나도 온천. 저번에 저기 못 들어갔는데. 들어갈 수 있나? 길 뒤에 아직 안 열렸을 텐데. 안 열렸네. 어? 잠깐만. 지금쯤이면 완성이 됐으려나? 곡괭이? 가지러 가볼까? 내일인가? 내일이던가? 기억이 안 났네요. 하루 지나고 나니까. 오늘 가면 되겠다. 오늘이 맞는 것 같아. 가자 가자 가자. 얘 뭐야. 고양인가? 애완동물 기르기 이런 거 안 되나? 나도 고양이 키우고 싶은데. 고양이도 구매해야 되나? 아 마을 등급이 높아져야 돼요? 어? 이럴 때 하나 먹으면 되지. 이거 먹어 이거. 아 60? 좀 아까운데. 아니야 먹자. 저기 많은데 뭐. 뭐야. 방금 물고기 어디 갔어. 젠장. 바닥에 버려진 거야? 없어진 거야? 아니 젠장. 먹은 의미가 없잖아. 이러면. 아. 또 영업을 하네. 이르리네. 아니 이거. 영업도 안 하네 또. 어 잠깐만. 얍 처음 보는 애다. 바이올린 딱정벌레. 예 맞아요. 약간. 어 처음 보는 애가 아니네요. 약간 생긴 거는 디즈니 느낌 나요. 3D 스타듀 밸리. 아니 뭐 갖다 주던가. 됐다. 호박 씨앗. 와 호박 씨앗 얻었다. 얼른 심어야겠다. 잠깐만 7일이니까. 충분히 수확할 수 있어. 어 충분히 수확할 수 있어. 충분히 수확할 수 있거든요. 호박은 여기다 심자. 어 빨리 씨앗 사러 가야 되는데. 잠깐만. 아야 씨앗부터 사고 오자. 씨앗부터 사고. 바질 좀 잔뜩 사오고. 이게 약간. 뭔가 힐링 라이프를 즐기는 게 아니라. 지도는 똑같아요. 힐링 라이프를 즐기는 게 아니라. 약간. 살기 힘든. 빡빡한 현실을. 깨우쳐주는 게임이랄까. 바지를 빠르게 심는데 빠르게. 이만큼 먹고 살기 힘들다를. 보여주는 게임이랄까. 목표가. 뭘 사기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이 되네. 아 이거 팔려고 그랬는데. 아 그냥 여기다 팔자. 여기서 파나. 저기서 파나. 거기서 거기지 뭐. 크랜베리가. 의외로. 가성비는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가격을 알아야 되니까. 팔긴 팔아야 돼. 45. 너도 팔고. 너도 팔자. 쓰레기는 너무 넘쳐나가지고. 얘. 얘 새로 잡았다고 안. 그거 안 떴죠? 이것도 팔고. 샐러리가 30. 넌 먹자. 이러면. 낚시를 할 여유도 없네. 자간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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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간. 하기 전에. 이거를 아마 하나 놓을 수 있었을 건데. 아. 어땠다. 됐어 됐어. 여기가 좀 아깝지만. 어쩔 수 없어. 호박은. 호박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고. 비료. 비료. 비료를 얼른 만듭시다. 비료가 어딨니? 여깄다. 비료는 뭐 만들 수 있을 만큼 만드는 게 낫겠네. 빨리 무럭무럭 자라라고. 씨앗일 때만 줄 수 있어가지고 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는 심을 수가 없네. 빈틈없이 꼼꼼히 이쪽은 안되네 이거 허수아비 주변으로 심어놔야 되니까 됐고 농부의 생활은 참 힘드네 아침에 눈떠서 나 이거 오늘 얘네들 물 안준거야? 바닥이 이런거 보면 나 오늘 또 보충에 물 안준거야? 아우 세상에 미안하다 나무에도 물 안줬네 삶이 빡빡해서 미안하구나 말랐어 이 뒤에 있는 애 말라버렸어 이 농작물 하나 버렸다 농작물 하나 버렸다 농작물 하나 버렸다 됐다 하지만 자고 일어나면 자고 일어나면 물 다시 줘야겠지? 의미가 없겠지? 됐어 오늘도 돈은 조금 벌었어 이러면은 퀘스트가 퀘스트가 이건 깨졌을거에요 오 대박 거봐 내가 뭘 했어 이거 바질이 바질이 돈 좀 된다니까 이거 바질이 가성비가 좋다니까 오 밤 비싸네 밤도 비싸다 밤 밤 바로바로 팔아야겠다 이런식이면은 가능해 가능해 무한증식이네 이 친구 고추 고추는 언제까지 자라는거야 이거 가을 다 끝나면 죽으려나 아이고 이 친구들도 비료 줬어야 됐는데 하이 바질이 비료 주는거 깜빡했다 호박한테만 줘버렸네 기왕 하는거 바질한테도 줘야되는데 비료는 무조건인데 넣어놓고 자 이제 가지러 갈 수 있어 아이고 귀찮네 이거 아 얘네들 밥 일일이 주는 거 귀찮아 들은 거 아니지 얘들아 너네들 밥을 주는 게 내 하루의 일상이 밥을 주고 나면 행복하단다 얘들아 들은 거 아니지 너희들은 내 자부심이야 맛있게 먹어 문 닫기 문 닫는 게 힘드네 항상 아리 가성비가 좋아 그거 얼만지 한번 보고 올까 목공소에 가서 오 뭐야 새로운 애들 많이 생겼네 얜 뭐지 뭐 희한하게 생겼어 거미다 아니네 아까 그 오 오 오 오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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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나팔버섯 발견 곡물로 갖다 바칠 아이가 여기 있었네 붉은 멋쟁이 엄청 많네 목공소 물 공급원은 따로 필요 없지 않나 이게 뭐가 필요하지 왜지 목물 가공 아 여기 있구나 아 여기 있지 왜 이렇게 비싸 물고기 번식 멈춘 번식 너무 비싼데 2,500원 지금 며칠이지 아 중간에는 우물이 있어야 되니까 아직은 4,300원 오늘 며칠이야 8일 5,500원 이거 외양간을 하나 할까 외양간 하나 할까 진짜 돈 열심히 벌어야 돼 그러니까 동물 값도 생각해야 돼서 아까 양이 얼마였지 양이 600 양이 1,000원인가 아 그러면 닭장을 만든 닭장을 하나 더 만드는 게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아 이거 어차피 못 만드네요 수지가 필요하네 수지는 어디서 나는 거지 사는 건가 돈보다는 지금 아이템이 문제구나 2,500원 비싸네 뭐야 이거 아 12개 채소 어 잠깐만 바지를 채소로 인식을 안 한 건가 내가 바지를 안 팔았나 바지를 팔았는데 어 바지를 과일로 인식되나 잠깐만 고추를 더 팔아야 되고 잠깐만 이러면은 8개 6,7,8 이걸 그냥 팔아야 되겠다 그쵸? 그걸로 인식하는 것 같죠? 연구소 가자 10시 반이니까 갈 수 있겠지 3일 뒤면 태호 생일인데 아 태호 생일 선물 뭘로 사주지 태호 생일 선물 돈도 없는데 뭘 줘야 되냐 자동 비료화 자동 씨앗 비료 이거 자동화는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는 어디서 팔지? 생일 선물 꽃을 주라고? 아 좋아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공략할 수 있는 그 선물이 있는데 한량에게 어울리는 선물이라고 꽃 하나 줄까? 너에게 어울리는 선물이다 이 한량아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그 자식 물질 또 하러 가자 아이 스토리도 중요한데 스토리 보기가 힘드네 이건 또 메인 퀘스트라 하는 게 맞아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거야 이거 지금 하고 있는 퀘스트가 은근히 빡센 애초에 폴 나무 도와주는 거 쓰러진 거 그거 하는 게 서브 퀘스트라 음... 이쪽에서 나왔으니까 어... 해마다 해마 자야카 해마 물질 하려면 낫도 얼른 올려야 될 거 같은데요 이거 이렇게 스테미노 소모 크기 해가지고 좋을 거 없는데 한번 쓱 긁으면 없어질 정도로 업글을 해야 업글을 해야 물질이 쉬울 텐데 말이죠 업글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팍팍 쳐내는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 화석 하나 더 발견 여기는 좁으니까 분명히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하... 이거 이렇게 하나씩 떨어져 있는 건 좀 그런데 이쪽엔 없을 거 같은 게 지나가는 길목이 여기였는데 이쪽이 있으려나? 문어, 생선, 타코, 과일, 채소 아 물고기 뭐든 상관없는 건가? 오케이 문어는 아까 갖다 줘야 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역시 바다 사나이라 그런 거 생선 좋아하네 어 찾았다 낚시 하나 해서 갖다 줘야겠다 예쁜 물고기 말고 회 쳐먹을 수 있는 놈으로다가 딱 잡아가지고 와... 장난 아니네 많이 뚫었는데도 이 모양이네 많이 뚫었는데도 이 모양이네 아니... 이렇게 돌아간다고? 역시 물질이 최고야 이게 편해요 확실히 난이도도 물질이 제일 좋고 채집이 훨씬 쉬우니까 채집이 훨씬 쉬워가지고 곤충보다는 나은 거 같기도 하고 진짜 뱅글뱅글 도네 빛나라 정화의 빛 정화 그러면 여기 4개 남았죠? 이거 2개랑 2개 남았네 아래쪽 오... 여기는... 오... 여기 넓은데... 꽤 넓은데요 여기... 어차피 앞에도 청소해야 할 거니까 5시 죽을 거 죽고 어 뭐야 여기 인어 속상인가 봐 아... 아니겠네? 인어 속상이 아니었네 인어 속상이 아니었네 고둥이였네 바다 아 맞아 요즘 다시 저... 백골뱅이가 먹고 싶어지는 거 있죠 백골뱅이 사러 가야겠어 주말에 엄마 아빠한테 행해서 엄마 아빠 백골뱅이가 먹고 싶어 네 골뱅이인데요 좀 크거든요 그... 있어요 오... 오... 나 죽어 크기가 한 2만 하거든요 먹방 하시는 분이 먹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6시니까 하나 큰 거 먹고 다시 또 먹고 싶어지는 거 있죠 날이 점점 이제 따뜻해지니까 또 해산물 먹을 거면 빨리 먹어야 되는데 아니 안 그래도 한... 한...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그 가족끼리 조개구이 다 먹으러 가자 라는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형구랑 다 해가지고 엄마 아빠랑 다 해서 어... 근데 하필 또 그때 노로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유행이어가지고 또... 기사 접하고 다음에 가자 그랬거든 조개 먹고 싶네 아니 미친... 왜 이렇게 안 나와? 어우 빡빡해 이러다 또 다 청소하고 나오는 거 아니야? 백골뱅이 다시 먹고 싶어졌어 오 뭐야 화성복 잘 나오네 이게... 아니 이게 의외로 금방 나올 때도 있는데 이게 눈앞이라고 무시하고 부르면 안 돼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 줄 모르니까 샐러리 하나 먹고 진짜 극한직업이다 정말 정말... 정말 극한직업이다 기 빨릴 때까지 일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어째보면 이게 지금 기 빨릴 때까지 하는 건데 9시? 어? 이게 뭐야? 밟으면 소리나 뭐야? 일단 먹어 화면이 오 뭐야 이거? 오 신기하다 아 오늘은 많이 못 주었네 바닥에 밟는 밟은 곳은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요 저거 발판이 밟으니까 소리 나는데 보자 이렇게 팔면 되겠지 이렇게 자러 가자 얼마를 벌었을까요 만원 벌기 진짜 힘들다 하루에 2천원씩이면은 일주일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야 돼 보자 어 이게 돈이 좀 되네 이 녀석도 비싸긴 하구나 이거 봐 채집이 밖에 있는 거 채집해도 돈이 좀 되는 것 같아 다섯 개로 치네 아 뭐 종류야 이거 뭐야 개수가 아니라 뭐야 이거 아 별 달린 것도 따로 치는구나 그걸 종류로 치다 보네 그러면 이렇게 수확을 해봤자 의미가 없네 아 동등급이구나 나 그냥 팔았구나 생각해보니까 동등급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개수를 그걸로 계산했군요 생각해보니 그냥 숫자로만 계산했네 바질 금은 왠지 못 팔겠단 말이지 채소 다섯 개에다가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이 정도면 되겠지 이러고 물을 한 번 더 줘야 되네 아씨 아 물 주는 거 개 귀찮아 진짜 하 아 아 물 주기 개 귀찮아 호스 같은 거 없어? 아 좀 범위 넓게 뿌릴 수 있는 호스를 만들라고 이렇게 아니 이거 고추가 빨리 없어져야 내가 살수기 설치를 하는데 고추가 있으니까 이게 살수기 설치를 이 지경으로 해야 되는 게 아 쟤 젠장 정신적으로는 힐링이 됩니다만 네 바쁘네요 힐링은 되는데 바쁘네요 그게 과연 힐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하나만 더 건조 밥 먹자 얘들아 밥 먹자 오늘은 알을 많이 알 좋은 거 나왔니 엠마 안녕 잠깐만 얘네들 하트 올리기 하려면 어떻게 하려고 했지 어떻게 한다 했지 뭐야 오늘은 왜 알이 두 개밖에 없니? 세 개? 왜 세 개뿐이지? 달걀이 하나 없네 아 오리가 알을 안 나온 거였구나 열일을 하고 있었어 오리가 알을 안 낳은 것뿐 허허 미안하구나 아니야 아니야 오리가 알을 아직 안 낳아서 그래 연구소가 몇 시에 문 열지? 연구소가 몇 시에 문 열지? 여덟 시? 아 문 열었네? 아 어제 태호 생일이었는데 오마이갓 태호 생일을 못 챙겨줬어 어제였네 죽네 미안하다 태호 내년에 채워줄게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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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생일을 채워주도록 할게 깜빡했네 좋았어 트리케라톱스 트리케라톱스 태호도 외적으로는 괜찮게 생겼는데 애가 좀 감수성이 풍부한 것 같기도 하고 고르기 힘들단 말이지 얼마나 뼈가 들어왔는지 볼까 뼈 여기 여기인가? 공룡뼈 여기서 보던가? 아닌데 어디서 보지? 공룡뼈 어디서 보지? 공룡뼈 어디서 보지? 공룡뼈 어디까지 완성됐는지 보고싶은데 공룡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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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에 손님들이 꽤 오네 이 마을에서 제일 성장을 많이 한 곳이 여기긴 해 누가 했는데 공룡 곰탕집이라니 설마 우려먹는 곳이었어? 보자 물도 다 줬고 5천원 물질 한 번 더 하러 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게 없다 스테미너가 문제인데 광산을 가자 광산을 요리를 근데 지금 할 수가 가져갈 만한 걸 찾아보죠 잠깐만 내가 냉장고에 얘네는 그냥 다 팔아도 되겠는데 과일 과일이니까 과일이니까 40짜리를 들고 가자 뭐 이런 건 아직 쓰긴 아까워 오리알 이거 팔고 이거 팔자 이건 먹고 그냥 일단 들고 가서 먹고 남으면 팔자 아 목공 내 곽 내 곽갱이 맞아 광산 가려면 곽갱이 필요한데 내놔 내 곽갱이 내놔 언제까지 갖고 있을래 내놔 우리 곽갱이 내놔 회수하기 회수하기 됐다 좋았어 됐다 이러면 폴한테 먼저 가볼까 음 아이고 저기 여기가 더 가깝겠죠 건조? 아 아 먹이를 좋은 걸 줘야 되는구나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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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금이다 대박 여기 뭐하는 데일까 뭐가 있을까 나 도끼 안 들고 왔는데 어 어 어 어 네?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아 폴을 만나야 되나 폴 어디있어 폴 또 매번 이렇게 찾아야 돼 저어 밑에 있네 폴 내가 저거 뚫었어 도끼 안 갖고 왔어 도끼만 좀 갖고 올게 나무를 베는 미션이었으니까 기왕 받은 거 철권에도 폴 있지 않아요? 오 내 기억에 철권에도 폴이 있었던 거 같은데 맞지 공방사건 넣어두자 맞죠? 아니 그냥 갑자기 떠올라서 철권에도 폴이 있었던 거 같아가지고 맞죠 그 노란머리 이렇게 머리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생기신 아저씨 아저씨 이걸 못 봤네 아 너희 농장 말인데 거기서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어 무서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그 쾅 소리가 설마 내 농장 안에서 일어난 일인가? 어? 아까 그게 아까 그게 그건가? 아까 중간에 그냥 쾅 소리 났던 게 그건가 봐요 넷이? 어? 이거 갖다 놓자 여기 온 김에 어? 그러면 농장 안쪽으로 들어가봐야겠네 아 그럼 쾅이 뭔지 궁금해하셨잖아요 쓰읍 뭐가 떨어졌나봐 진짜 유성 떨어진 거 아니야?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뭔가 안쪽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다 너무 겉돌기만 해가지고 정리가 하나도 안 돼서 내 농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아 이거 치우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못해 아이 나 정말 아이 나 아 정말 이런 데다가 에너지 소비하고 싶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야 무슨 일 뭔데? 어? 뭔데? 어딘데? 어디서 무슨 일이 어? 아무 일도 없는데? 어? 뭐야 이거 어? 원래 이런 게 있었나? 이게 뭐지? 어? 뭐야? 미친! 어? 이게 뭐야? 아 이런 게 가끔씩 떨어지나? 어? 가끔씩 쾅 하면은 어? 뭐야? 아 이게 떨어진 거네? 이거 뭐지? 아 이벤트인가봐요 어? 배터리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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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위성 떨어졌어 아아 인공위성이구나 아아 그냥 아이템 주는 이벤트였네요 특별한 스토리는 아니었군요 별거 아니었다 자 물 주는 거리 여기다 씌우면 되겠다 다른 것도 얼른 업글 해야 되니까 다음 업글 할 거를 낫으로 하자 낫 잠깐만 이거 지금 세 개 있는 거지 어? 그러면은 어 할 수 있겠다 이거 하나 만들 수 네 개 어? 되나? 어? 이러면은 하나 더 업글 할 수 있겠는데요? 내일? 아 박물관도 가야 되는데 돈 모이는 게 점점 늦어진다? 하루에 천 원씩은 모아야 되는데 이거 이런 식이면 안 되는데 아우 아우 아파 아우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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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천 원씩은 모여야 되는데 이거 이런 식이면 안 되는데 어? 비 온다 물 주지 않아도 돼 어? 물 주지 않아도 돼 어? 나무 열렸다 파파야 열렸다 파파야 두 개 열렸네 잭프루트 아우 고추 좋아 고추 잘 열리네 좋아 좋아 아우 고추 좋아 고추 잘 열리네 좋아 좋아 이거에다가 하나 추가해 나무 이것도 나무 필요하겠지? 그러면 오늘 물질을 포기해야 되네 잠깐만 이러면은 물질을 포기해야 되네 하아 내가 유일하게 돈 벌 수 있는 지금 타이밍에 돈 벌 수 있는 게 물질인데 업그라면 한 이틀 동안 일을 못하는데 아이 예쁘다 아이 예쁘다 아이 예쁘다 애들은 비 맞고 놀아도 되는 거야 자 건강하지 그래야 얼마인지 봐야겠다 이거 두 개 얼른 팔 두 개 얼른 팔 아니야 잠깐만 파파야 하나 갖다 줘야 되잖아 파파야 두 개 선물하기 야행 속 물고기 해바라기 아니 근데 해바라기가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해바라기 없잖아 상자를 하나만 더 만들자 이거 상자를 하나만 더 만들자 내가 만들고 임시 상자죠? 여기다가 여기다가 작물을 넣어야지 어우 헷갈려 이거 팔고 하나씩만 갖고 있어도 되는데 이거 다 옮기고 하나씩만 갖고 있어도 되는데 작물은 다 이리로 옮겨 아 정리 정리 타임 그냥 아 이거 먼저 맡겨놓고 정리 타임 가지자 정리 타임 목공소 아직 문을 안 열었겠네 광 그니까 탄광 에서 얻는 거랑 이런 거 다 분리를 해놔야지 안 되겠어 관련된 건 다 분리 아니 여기 여기를 일단 여기를 이걸로 쓰고 이거 다 빼고 아니 너 나오고 너 나오고 이것도 탄광에서 나온 거 이것도 탄광에서 나온 거 어 여기에 풀 관련된 거 들어가고 씨앗 이런 거 들어가고 바다 쪽은 바다로 두는 게 좋겠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참 나 내가 정리를 다 하고 있네 뭔 일이야 이게 이렇게 여기는 바다 쪽으로 만들자 여기를 바다 쪽으로 만들자 다음 그 이제 참 나 웬만하면 정리 안 하는 스타일인데 나도 도저히 안 되겠네요 상자 여기다 놓고 이따 다 빼놓자 바다 물이랑 수액 빼고 여기 들어가고 됐나 이정도면 이제 팔아야 할 것들이고 아 이거를 지금으로서 팔자 얘도 다 나오는 거니까요 넌 좀 모아둘 필요가 있으니 여기 두고 너네 여기 들어가자 씨앗은 아직 안 되니까 너도 그냥 팔아 됐고 됐고 이제 다섯 개랑 어우 깔끔하다 스무 개랑 낫 들고 가면 되죠 아 됐다 아 편안하다 자 이제 딱 만들고 어 아니 우산도 없이 막 저렇게 다 있네 딱 낫을 업그레이드를 하면 1일 후에 이렇게 좋아 좋아 그러면 딱딱 완성되고 좋네요 자 그리고 엠마 엠마 어딨어 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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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니 위에 아오케 슥슥 슥 뭐야 너 처음 봐 어우 제왕나비 애벌레 처음 봤어 이젠 익숙하니까 확확 잡히네 엠마 엠마 나 이거 너를 위해 드디어 가져왔어 고마워요 아 됐다 400원 벌었다 폴 내 집에 있는 통나무 쪼개기 통나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통나무를 쪼개라는 거지? 폴 내 집 뒤쪽에 통나무 쪼개기 폴 내 집 뒤쪽에 통나무 쪼개기 여기가 폴 내 집이잖아 다시 한번 가봐 아 이건가? 아 아 아 나는 왜 저걸 업그레이려고 하아 아 뭘 위해서 난 보상도 없어 하트 하나? 날로몽래 이거 폴 어디 있어 너 또 밑에 있어? 아우 근처에 있네 덕분에 살아서 진짜 고마워 이 은혜 뭐야 아 됐고 하트 하나 올랐네요 서브캐스트 싹싹 진행하고 복갱이 올렸으니까 스태미너 아이템 들고 그냥 거기 갈까? 광산이나 갈까? 스웩 스웩이 왜 저기지? 11일 내일 잠깐만 내일 수리아 생일인데? 내일 수리아 생일일텐데 아마? 아 아니 이거 달력을 아 달력 저기까지 가야지 볼 수 있는거 진짜 어디있어 수리아 수리아 생일 어디있어 내 기억엔 수리아 내일 생일일텐데 아 25일이네 그러면은 내일 생일 누구지? 와쿠 잠깐 와쿠 생일이 내일 아니야? 아 와쿠는 겨울인데? 어? 누구 생일이지? 나에게 잊혀진 남자 누구지? 노아 생일인가? 너무 많아서 누구 생일인지 까먹었다 보고 와야겠다 아 생일선물을 좋아할 친구가 많아서 아 인싸라서 그런거지 인싸 아 아 당신도 호박이 필요해요? 20일 아 아 태호 생일이 11일이구나? 8일이 아니라 어? 잠깐만 물고기? 물고기 낚시나 좀 할까? 일단 갖다줘야 되는 물고기면은 낚시를 새로 해야 되고 낚시를 새로 해야겠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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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원하는건진 모르겠지만 너를 위한 스페셜 물고기 잘 잡히려나 이것도 문어필 난다? 아니다 뭐야 멘트 아 이거 문어 아니다 다홍빛 돛 양태 어 이거 뭔가 새로 낚은 물고기인데 전에 한번 낚았던거 주는게 나한테 이득인데 문어 걸리면 좋겠지만 문어가 문어는 밤에 나오는거 같네 보니까 오늘 낚시로 하루를 보내자 하루종일 낚시합시다 아 이런거 보니까 나도 마인크래프트 막 그런 서버 들어가서 낚시꾼 하고싶다 낚시하는거 보면 재밌어 보이던데 어우 얜 못잡는 앤가 게이지 자체가 안 올라가는데 아 얜 포기해줘야겠다 포기하겠다 얘네 아니 이런거 보면은 재밌어 보여가지고 그 직업같은거 있는 마인크래프트 안해봐가지고 마크서버를 잠도 안잘걸요 저 만약에 마크서버같은거 되면 잠도 잘 안잘걸요 로스트했던거처럼 그 난리 날걸 아마 아잇 잘못 눌렀다 그정도로 갈아놓을 자신은 있거든 사실 그 게임이 뭐 잘해야지 된다기보단 스트리머간의 케미를 보려고 하는 아 뭐이렇게 안되겠다 이거 두개짜리 한 이정도는 돼야 잡겠는데 너무 세게 하니까 못잡겠네 낚싯대도 빨리 업그레야되겠네 돈 벌어서 어? 돈 벌어서 나 아는 분 나도 막 초대권 사주고 막 그러고 싶어 그런거 해보고 싶어 남양지도 어 귀엽다 초대권 막 사고싶은 분 제가 초대권 사드립니다 아이고 돈 엄청 모아가지고 그런거 하는거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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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봐라 언니 이거 봐라 이거 좀 빡센데 바라쿠다 헐 미친 엄청 커 미쳤어 상어 아니야 이 정도면 천원 감사합니다 어 아까 내게 있던 백골뱅이다 이거야 이거 어 저거 끝에 뜯고 먹어야 된다던데 아 맛있겠다 저게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저게 너무 먹고 싶은 거 있죠 해산물을 못 먹은 귀신이 붙었나봐 전생에 전생에 난 내륙지방 사람이었나봐 해산물을 못 먹은 귀신이 몸에 붙은 거야 전생에 못 먹어가지고 내륙지방 사람이었던 게 확실해 밥보다 해산물이 더 좋아 그 정도야 해산물과 밥 매운탕과 밥 미쳤지 미쳤지 두 개 다 합쳐있는 매운탕에 밥까지 미쳤어 미쳤어 환상에 좋아 그래서 게장 좋아하잖아 게장의 밥 게장의 밥 게장의 밥 도둑 밥도둑 물회요? 물회도 나쁘지 않지 물회는 좀처럼 먹을 기회가 많이 없어서 좀처럼 먹을 기회가 많이 없어가지고 못 먹어봤는데 우리가 아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먹방계의 목포 아저씨 물회의 먹방 고수 목포 아저씨야 몰라요? 한국인의 밥상에 나온 포항! 포항 아저씨 목포가 아니라 포항 포항 아저씨 그 아저씨처럼 한번 먹어보고 싶어 물회의 밥 말아먹는 거 무슨 맛인지 궁금해 집중 집중 와씨 빡세네 와 나 진짜 바라쿠단가 뭐 그녀석이냐 오 문어다 됐다 태호야 너를 위한 선물 드디어 낚았다 드디어 낚았다 내일 보자 내일 네 생일이지 내일 찾아갈게 네가 좋아하는 문어 내가 구해다 놨어 아 박물관부터 갔다 가자 드디어 잡았다 오케 오리알 큰 알도 괜찮네 4개 채집 채집은 됐고 의외로 45도 돈이 좀 되는구만 이렇게 벌면 되는 걸 난 왜 그때 그렇게 돈을 많이 썼던 거지 그때는 모을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썼기 때문이겠지 아니 다른 고추나 안 자라고 왜 얘만 이렇게 계속 자라지 뭐지 이 친구가 발육 상태가 좋은가 다른 애들은 물을 줘도 안 자라는데 왜 어 고구마다 고구마 드디어 나머지 수확 안 해도 되나 이거 꽃 뭐야 오 용구가 또 나왔다 물을 한번 주고 가자 용사가 이거야 물을 한번 주고 싹 주고 갑시다 살수기는 나무 옆에서 나무 옆에서 물을 안 주나 보다 나무에 물을 안 주는 것 같은데 느낌이 그때는 돈을 버는 것보다 농장을 늘리는 걸 먼저 했어 시간이 없잖아요 내가 봤을 때 지금 여유를 되찾아서 그런 거지 그때는 막 이런 닭장 사고 막 이런 거 빨리 만들려고 하고 막 이랬는데 막상 이런 거 사용도 잘 안 해 그래서 돈을 막 썼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노래가 바뀌었네 과일은 팔고 크랜베리 팔고 크랜베리가 얼마였지? 35 그럼 팔자 아니야 넌 일단 아니야 이거 두 개는 일단 두려워 됐고 어차피 이건 팔아봤자 의미가 없어 고구마가 아까 누구였지? 호박 아직 안 자랐는데 아 고구마 안 받았구나 아니 고구마 미션도 안 받아놓고 난 지금 고구마를 키운 거야? 아니 젠장 고구마 미션 다시 생길 수 있으니까 하나 하나 둬 아 하나 둬 아니 세상에 요거는 뭐 쓸모가 없네 자 일단 박물관을 갔다가 태호를 찾아가자 아니 아까 고구마 미션 있었는데 제가 그걸 안 받아버렸네요 나머지 있는 거구만 자 태호가 어디 있을까 태호야 아 나 얘랑 결혼하면 안 되는데 얘가 요까지 주면은 막 하트 더 올라 아우 멀리도 있네 멀리에도 있네 하트를 다 채워야 결혼하나요 저거? 그러겠지? 그럼 뭐 아직 많이 남았네 아직 많이 남았네요 그 정도는 어머 자라 물품 찾고 있네 어 너 이거 먹어 아니야 이거 가질래? 그럼 줘 야 그럼 줘야지 아니 야 받아놓고 별로라 그러면 줘야지 이거를 흘렀다가 가져가버리네 안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며 싫으면은 줘야지 태호 여기 있니? 이제 자리 어 낚시하고 있었구나 심지어 금색이야 이거 비싼 건데 팔면 비싼 건데 너 준다 생일 축하해 이거 봐 심지어 금색이야 어 잡기도 힘든 거 선물이야 생일 축하해 세심하네 생일 선물 고마워 하윤 야 잠깐 표정 표정 왜 저래 표정 뭐야 하트 하트 하트가 방금 회색이었거든요 어떻게 됐지 두 개 올라갔어 생일 챙겨주면 두 개 올라가는구나 아 큰일이네 이거 태호랑 결혼하기 생겼네 어부의 아내 나쁘지 않을지도 어부의 아내 금 줘가지고 하필 또 뭐 우연이잖아요 이건 내가 그거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으니까 어부의 아내가 되면 나는 매일같이 해산물을 먹을 수 있나 어부의 아내는 심장이 쫄려서 오래 못 살 것 같아 남편이 맨날 배 타고 나가는데 바다는 무섭잖아 생명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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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무서운 사람 아니 뭐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생명 보험인 건 맞는데 하필장 보험금도 전부 내 거야 아니 이 사람들 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네 아니 어쩜 어쩜 그런 생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채팅으로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야 이런 것도 다 파 영꽃이 얼마지? 24? 이거 들고 낫은 필요가 없었지 복갱이랑 망치만 들어도 된다 가자 얘네들 밥을 안 줬구나 나 밥 안 줬지? 맨날 똑같은 삶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아 밥 주는 걸 또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아 우리 디카프리오 기분이 좋네 피터 제임스도 괜찮지? 맛있게 먹어 그 저장소를 만들어야 돼요 저장소를 만들어야 돼요 저장소 만들어야 밥이 저장이 되는 거고 거기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달걀 한 번 먹자 갔다 올게 광산으로 갑시다 냄새꽃 냄새꽃 어 뭐야 그거네 저기 뭐냐 별 있는 거 아 맞어 너에게 슬라임을 갖다 줘야 되는데 퀘스트 끝났나? 그거 있었는데 끝난 것 같다 어 뭐야 여기서 연구하고 있니? 난 무기로 공격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채굴 수준으로 채굴 수준이 2로 제한하고 있어 이게 무슨 오타쿠 같은 발언이야 이거 나의 힘은 아직 2까지밖에 개봉하지 않았어 뭐 이런 말인데 5로 개방하면 넌 순식간에 불타버릴 거야 오우 두방에 깨지니까 좋네 보자 더 없나요 더 없나요 죽어라 이거 몬스터도 막 다 없애야지 뭘 할 수 있는 거 어 뭐야 얘 왜 안 되지 공격이 안 되는데 안 나오네 됐어 뭐 다 안 죽여도 되는 건가 하나 둘 둘 됐다 아 헛손질이 너무 많으면 안 되는데 찾기는 더 쉽겠다 아 이건가 오면서 하나씩 부숴봅시다 나가는 길목이 있을 거야 음 이거 아니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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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을 많이 끼긴 해야 돼요 석탄도 필요해서 아 뭐지 눈앞에 있나 아니 이렇게 안 나온다고 여기 있나 아 아 찾았다 빡세네 하나씩 먹어줘야 되는 게 나중에 나중에 싸움할 때 어 뭐야 뒤통수 때리면은 한방에 오 찾았다 나이스 금방 찾았네 금방 찾았네 여기 뭐 이렇게 생겼어 어 너 뭐 줄 것 같다 야 왠지 뭔가를 줄 것 같아 아무것도 안 주네 느낌이 오는 것만 좀 때려봐야지 느낌이 오는 것만 좀 때려봐야지 나이스 나이스 아래쪽은 뭐 없나 흑의 정수는 어디다 쓰는 걸까 무기도 무기가 내구도가 없는 게 참 좋아요 아야 시간이 잠깐만 시간이 벌써 내가 봤을 때 길부터 찾는 게 먼저야 이런 외곽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돌 밑에 시간이 없어 아씨 돌아가자 시간이 없어 그냥 돌아가야겠다 나가자 아 실패 빨리 가자 아 이 게임 왜 야근을 못해 어? 야외에서 야외 취침 이런 거 안 되나? 그런 거 되면 좋을 텐데 야외 취침이 안 되네 아직 스테미나도 다 안 썼는데 오 추출기 나무 팻말 태호와의 관계 성장 고구마 역시 가격은 좋네 오우 용과 7,000원? 7,000원 좋다 7,000원 좋다 짧은 호수아비 작은 호수아비 작은 호수아비 10개 15개 10개 15개 토마토 아니 젠장 호박 안 그래도 키우기 힘든 건데 그걸 그걸 먹어버리네 요정 아니 젠장 안그래도 키우기 힘든 녀석인데 이제 막 피어난 녀석을 까마귀 새끼가 이거 위에 겹치는 거 아닌가? 왜 안 되지? 이건 상관없이 깔려야 되는데 뭐지? 아 됐다 아 정말 의미가 없어졌잖아 누구나 하고 지금 어? 보상 메인 끝났다 됐다 됐다 이제 재배 관련은 끝났다 좋아좋아 좋아좋아 작물 2배 작물 2배 8,000원 크으 호박 호박아 빨리 눈을 떠줘 고추는 버그인가? 아니 생존력이 이렇게 좋아? 이럴거면 고추 좀 많이 심을걸 그랬어 생존력 생존력이 이렇게 좋을거였음 많이 좀 심을걸 생존력이 이렇게 좋을거였음 딱 세게 되는건가? 오 딱 세게 된다 그러면 낮을 받으러 간다 아 잠깐만 아직 8시? 아 갈 수 있겠다 잠깐 오늘 일요일인가? 아 금요일이야 안심 아 맞다 아 밥 줄거에요 아 아 무슨 소리에요? 굶기다니요 어 도구 횟수 됐다 굶기다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요 알 꼬박꼬박 잘 나와주고 있는데요 뭐 잠시 도구만 가지러 간거지 집안일은 하고 나갈겁니다 얘들아 밥 먹자 밥 먹자 하루에 한 번씩 터치해줘야돼 사랑으로 키우고 있다고 저기 피터 좀 비켜줄래? 알 좀 주워야되는데 피터 피터야? 피터야 아 진짜 나갔다오면 위치가 바뀌어있지 않을까? 어 그렇지 알을 주워야되는데 주울 수가 없네 겨울에는 뭐 온동이인가 뭔가 있던데 그런거 그런거 식물 주변에 둬야되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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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제 물질하러 갑시다 흠 흠 흠 흠 흠 온도계를 아 저기다 쓰는게 맞나? 흠 흠 흠 흠 흠 저 안에다가 배치하는게 아니면 안 좀 비싸던데 어우 어우 좋아 그래도 왠만하면 한번에 없어지네 상자도 좀 얼른 구해야 되는데 어우 발견 좋아 홍합 나중에 죽고 어? 이건 추워 어딨거니? 어 뭐야 느낌이 여기를 좀 뚫어야 될 것 같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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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 아 여기 어디까지 갈 셈이야? 진짜 뱅글뱅글 도네 이거 됐어? 아 됐다 네 저런 건 못 만져요 저런 건 못 만져 이렇게 캘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더라고 이런 불가사리 이런 건 안 되고 어 여기 뚫렸다 아 드디어 이제 여기 길이 뚫렸네요 이제 하나만 더 찾으면 뭘까 이건 확실히 스테미너 소분은 좀 덜하네요 낯이 좋아가지고 이거 빨리 은으로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은은 아직 캐질 못하니까 음 이만큼 캤는데 안 나온다고 슬슬 나올 때가 됐는데 이봐요 이 게임이 이 게임도 진짜 시간이 녹는 게임이라니까요 하다보면 이것도 시간 숨삭이야 시간이 벌써 1시가 넘었어 뭐 어딨는 거야 수확제는 좀 다음으로 미뤄야겠는데요 흠 이 위쪽인가 가까운 데 있다고 이거 완전 허우 볼판인데 설마 이거? 아니네 이게 안쪽에 있나? 설마 아닐 것 같은데 앞에 있는 건 그냥 다 없애자 아니 아니 이거 슬슬 나올 때 됐는데 아 아이고 아 위로 올라가버렸다 하이 진작 아니 여기 없어? 아니 이거 아니지? 설마 아닌데 아니 진짜 깨끗하게 청소 다 했는데 진짜 있는 거 다 청소하게 생겼네 뭐야 이건 아 여기 있었어 대박 하아 그러게요 위부터 갈 걸 그랬네 아 아이 참 그래 뭐 깨끗하니까 어디까지 가니 두 개 남았다 두 개 남았어요 두 개 여기 두 개 남았어 정화 그러면 이제 위로 가면 되겠다 가는 길에 눈에 보이면 채집 좀 하고 어? 아 아 어? 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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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못 가는데? 이거 두 갠데? 어? 잠깐만 어떻게 가야 되지 그러면? 어? 어? 이거 뭐지? 이러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쪽 이쪽 길 아이고 이쪽 길에 뭐가 있나? 이쪽 길은 내가 지나가지 않았던 길인데 지름길이긴 한데 뭐지? 일단 수확부터 해 아 인벤 인벤 찼어? 이거 하나 먹어야지 다 먹어 뭐야 인벤 차지도 않았는데 뭐야 먹고 나면 하나 비는데 이거 이상하네 뭐지? 뭐가 문제지? 길이 다른 데가 없는데 길은 여기 하나뿐인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뭐 어디 들어가는 데는 없을걸요? 들어가나? 어 동굴 안 돼요 어 그럴까? 일단은 나갈까? 왜지? 왜 안 되지?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길이 없는데? 막혀 있는데? 뭐가 문제지? 불이 제거는 계속 하고 있었는데 뭐지? 알 수가 없네요 어 또 났냐 크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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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고추 하나 두고 이거 팔고 오케이 이제는 도끼를 맡기면 되겠죠? 일단 자고 됐고 이제는 도끼를 맡기면 되겠죠? 미쳤다 우와 이거 뭐야 아니 미치 이 꽃 왜 이렇게 비싸? 뭐야 이거 이거 뭐죠? 483이요? 내가 뭐 잘못 봤나?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역시 역시 저 시체 시체 냄새 풍기는 꽃은 크기가 커서 그런가 비싸네 엄청 크잖아요 실제로 꽃 저 꽃은 보이면 무조건 무조건 가져가야 되네 가격이 엄청나네요 500원씩이나? 9,900원이야? 10,900원 아 만원 넘었다 드디어 어우 좋아 고추도 많이 열렸다 내가 봤을 때 고추는 겨울 되기 전까지 계속 있는 것 같네요 이거 나머지는 아직 괜찮고 이거 이렇게 팔고 이걸 들고 이걸 들고 마저 들고 음 도끼가 낫겠지 도끼랑 나무가 왜 여기 들어가 있냐 나무도 슬슬 배야겠는데 도끼랑 순조롭다 아 이제 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겠다 농촌 라이프 또 바질 씨앗 사러 가야 되겠네 성장 초 성장 초 촉진제라도 뿌렸어야 됐나 성장 초 촉진제라도 뿌렸어야 됐나 이거 내봤을 때 여기 필요가 없어 여기 필요가 없어 여기 필요가 없어 여기 있으면 딱인데 농작물 때문에 농작물 때문에 이게 안 되니까 위치는 여기가 딱이네 물은 다 줬고 물은 다 줬고 이거 바로 팔아버리고 아 밥 아 밥 줘야지 밥 자 밥 먹자 아 아 깜빡할 뻔했네 밥 밥 먹자 잘 잤니 엄마 아 잠깐만 됐고 한 명씩 만져주고 너도 만져주고 너도 만져주고 됐다 밥 맛있게 먹으렴 밥 맛있게 먹으렴 주기적으로 한 번씩 야외 운동 시켜주고 어우 빡세 정말 이 정도는 팔고 가자 목공소 가고 씨앗 사서 심고 물질 한 번 더 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돼 계획적으로 계획적으로 오우 좋아 쓰레기가 아니라서 좋네 도구 업그레이드 하러 왔어요 아 물뿌리개부터 할 걸 그랬나 물뿌리개부터 하는 거 나쁘지 않을지도 아 돈이 있으니까 좀 편안하네 어우 강아지도 같이 요가한다 귀여워 딴따반 딴 어? 저게 뭐지? 수액이네 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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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러 왔어요 바질 사러 왔어요 20개 네 이게 딱 가격을 보면 가성비라는 게 딱 보이니까 이 사람 맨날 여기 와서 책 읽네 마치 누구 보라는 듯이 어? 나 지적인 거 보셔 어? 왜 저렇게 다 오픈돼 있는 곳에서 저런 걸 하는 거지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건 심어져 있고 물 뿌리는 곳 근처에만 일단 심어볼게요 다 안 되는구만 아 오 되겠다 됐다 고깽이 고깽이 아니야 저기 물 뿌리게 물 뿌리게 쟤네 두 개는 줘야 돼가지고 와 이제 물 뿌리는 일 안 해도 된다 이제 물 뿌리는 일 안 해도 돼요 물질을 한 번만 더 하러 가면 되겠다 화석을 그냥 두고 갈 걸 그랬나? 이거 굳이 가져갈 이유는 없긴 한데 네 가방 꽉 찰 정도로 뭘 줍진 않겠지 설마 에이 그 정도로 줍는 거는 옛날에는 그럴 정도 줬는데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줍는 거 쉽지 않더라고 저 위치 다시 가볼까 뭔가 안 연 곳이 있나? 이 정도면 뭔가 안 열었던 곳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속상에 하나 더 있나봐 이상하다 돌아다닐 때 못 봤는데 근데 위치상 지도에 안 나와 있는데 뭐지 보면은 지도에는 이제 이것밖에 안 남았는데 뭘까 아 아 내가 가까이 안 갔기 때문이었어 그저 그저 그것 때문이었어 시간 낭비 아 시간 낭비였다 난 분명히 가까이 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지 이상하다 분명히 가까이 갔는데 제가 꼼꼼하게 안 했기 때문이네요 이거 좀 더 큰 건가 보다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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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건 기부할 수 있나 더 우와 하나 찾았다 대박 이 넓은 곳에서 어디로 가니 아 그쪽으로 꺾어? 어 하필 또 그쪽이야 밑을 치웠는데 아래로 내려가는구나 또 한바퀴 뺑 돈다 다음 다음 여기야? 이 친구가 길을 다 알려주네 여기야? 여기다 정화의 빛 굳이 안 봐도 되니까 빨리 찾아 찾기나 해 이젠 저런 거 안 봐도 돼 다음 거나 얼른 찾아 그쵸 여기 갇혀 있네 이쪽에 분명히 있을 거야 멀리 있을 거야 분명히 이렇게 큰데 저렇게 하나 가까이 있으면 하나는 분명히 저 멀리 있어야만 해 그래야만 해 안 그러면 실망이야 바로 눈앞에 있으면 진짜 실망할 거야 찾는 데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범위가 너무 넓어요 여기? 상자는 많이 나오는데 7시야 벌써? 이게 법칙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스테미너 회복할 건 있는데 스테미너 회복할 건 있는데 이 앞에 있으면 실망인데 진짜 실망인데 근데 상자 많이 나온다 확실히 안으로 깊어질수록 눈앞에서만 wore着 스테미너 회복할 건 엄청나게 이렇게 이 쪽에 없나? 하나 더 먹고 안돼 제발 여기를 다 청소하기 전에 나타나줘 부탁이야 입구에? 입구에 있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와 진짜 안나오네 안돼 집에 가기 전에 나타나란 말이야 잠깐만 마지막 희망을 여기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외라씨 못찾았어 이게 안찾아지네 한 개짜리에서 나올 때가 제일 슬퍼요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옆에 하나 잘못 그거 하나 빼먹었다고 그게 안나와가지고 기어다니는 생물향? 좋아좋아 다들 적절하게 판매했네 아 딱 저기만 열고 끝내고 싶은데 바다 이게 안되네 어 꽃 폈다 어 난초 대박 갖다주면 되겠다 어 내일 오후 7시에 알룬알룬 광장에서 수확제가 열립니다 농산물 6개? 6개나 필요했어? 어? 잠깐만 아니 호박도 아직 다 안열려... 6개나 필요한거야? 어? 어? 6개인지는 처음 알았네? 아까 그 친절한 친구 왔으면 6개인 거 좀 알려주지 하아... 뭐 하필 느끼는 했어 하루만에 별뜨내가 나타나진 않을테니까 어? 이거 열린 거 아닌가? 아니네 어? 다 열린 거 아니구나 아 망했는데? 자 보자 그러면은 6개를 빼놔야 되는데 아이고 어차피 금이 있으니까 됐고 아 블루베리를 파는 게 아니었다 잠깐만 포함되는 게 뭐랬지? 고품질 채취 고품질 고품질이 최고야 온중과 해양산물을 2배 얘는 숫자가 좋은 것 같아 편지를 다시 볼 수 없나? 어 뭐야? 마을 주민들 개 많네? 잠깐만 이거 내가 다 다 이야기 안 했나? 뭐야? 동물? 뭐야 이거 이... 뭐지 이건? 특별한 사람들인가? 특별한 사람들인가 보다 편지를 딱 다시 읽을 수가 없네 이건 좀 불편하네 편지 정도는 다시 읽게 해주지 편지를 읽을 수가 없는데? 아 아쉽다 뭐 뭐였지? 채집 뭐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는 여섯 개를 제출할 게 없는데? 그나마 쌀? 오! 대박 대박 쌀 금 나왔어 금 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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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내일 자라날 수 있는 거에서 뭐라도 자라나면 좋겠다 이게 금이 나와? 그러면 기도해야 돼 내일 자라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이 붙어있기를 없을 것 같긴 했지만 자라나는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나마 행운을 빌 건 고구마? 고구마 이제 슬슬 하나 나올 때 되지 않았나? 기도해야 돼 기도 내 기도가 닿아야 돼 이게 아니면 쓸모가 없다 밥주기 그거 되게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아 전월 메모 전월에 메모요 오케이 자자 다 한 번씩 만져주고 가끔씩 이름이 안 뜨네 맛있게 먹어 꾸준히 아껴줘야지 아껴줘야 돼 금 뜬 금 금이 뜨면 무조건 다 해놔야 되겠네 아 여기에 볼 수가 있다고? 어떻게 보지? 전월 전월의 메모 신규 아 여기 있다 여기 어 너무 많은데? 잠깐만 수확제 호박 아 어 전통 생산품 최고의 농산물 하나씩 전통 생산품도 있네 채소, 과일, 꽃, 닭장 잠깐만 나 꿀이 있긴 한데 아니 잠깐만 난초 위험하니까 잠깐만 이거 난초부터 갖다주고 잘못 눌러서 쓸까봐 잘못 눌러서 쓸까봐 이건가? 왜 다섯 개 어 됐다 왕가리비랑 초록 생기면 되지 아 생산품 전통 생산품 그러면 유일하게 꿀인데 이거 꿀은 이거는 완전 개울에 걸린단 말이죠 이거 진짜 개울에 걸리는데 심지어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음 큰오리안 팔고 아 수확제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은데 안 되겠네 조금 모자라서 어 생산 그 뭐지 촉진제인가 뭐 그거 하루만에 자라게 할 수 있나 뭐 만들 수 있던데 만드는 거 있었던가 사는 거 있었던가 본 것 같아 아 성장 촉진제 퇴비 이거 하루만에 안 자랄 것 같은데 약간 증가시킨다 일단 일단 지금 자라 있는 거 아 아 씨앗이 아닌 작물은 또 안 돼 아 새로운 걸 심어도 하루만에 자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쉽네 욕심을 내보았지만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일 닭이 황금알을 낳을 걸 기대해야 돼 황금알을 낳아야 돼 애들아 부탁한다 부탁한다 내일 황금알을 낳아다오 부탁한다 애들아 믿을 건 너네들밖에 없다 지금 믿을 건 얘네들밖에 없어 나 소금 이거 그냥 파란 필요하고 있어 근데 그게 안 붙어 있어요 별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좋은 알로 마요네즈를 만들어야 그렇게 뜨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생산품이 좋은 게 나오는 게 맞죠 그게 훨씬 가성비가 있으니까 그럴까요 그냥 꽃을 따로 다니는 것도 괜찮을지도 몰라요 아까 그 녀석 보니까 막 별 뜨는데 잘 주우면은 괜찮은 애 주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을을 좀 다녀야 될 것 같아 쇠통도 한 번씩 봐주고 곤충 아이고 씨 밤도 한 번씩 봐주고 좀 큰 애 잡았나 얘는 그거 됐네 동별 짜리네 오 저기 꽃 있다 아 이거 괭이일 텐데 아 그치 한 번씩 확인해 줘야 돼 저 밑에도 있어 금꽃을 무조건 구해야 돼 아 아 아잇 젠장 이걸 비집어 동이네 동 동 키우는거 아니면은 잘 안나오려나? 이거라도 희망을 걸어야 되는데 호랑나비 실망시키지 마라 얘들아 제발 마을에 금꽃 하나만 피워줘 아 이건 또 먼지벌레는 처음 잡는건가? 제발 금꽃 하나만 아 동? 그래도 별이 나오긴 하는데 금색은 정말 귀할텐데 안나오지 않을까? 엄청난 확률로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다 어 뭐야 금달팽이! 아니네 어 이거 뭐야? 산삼? 이거 뭐야 이거 산삼이 버려져있네 아 제발 제발 별 달린 녀석 하나만 벌써 6시야 아까 저쪽 위쪽 안가봤으니까 위쪽으로 가보자 더 위쪽 사람들이 잘 가지않는 아 이쪽은 아니고 사람들이 잘 가지않는 아 이쪽은 아니고 뭐지 이건 딱정벌레 딱정벌레 처음 잡네 아 저런걸 캐야 뭘 아 아 말해나 지네 이 아래쪽 어 꼼꼼하게 다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이제 아래쪽 시간이 없다 마을을 다 돌아다니는데 시간이 부족해 꽃은 여기가 더 잘 나오는데 뭔가 금색꽃은 잘 안되나봐요 뭔가 금색꽃은 잘 안되나봐요 다 동색이네 즉부는 개많은데 은조차도 안나오네 조개라도 메뚜기 아 메뚜기도 별로네 안되겠다 지금 기도할거는 황금알을 낳는 닭이 되길 기도해야 되겠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 여기는 은색조차 안나오네요 어쩔 수 없네 답이 너무 정해져있어 흫 부탁이야 황금알을 낳아놔오 그 외엔 답이 없다 이쪽으로 갈까? 하룻밤 자고 나면 황금알을 낳아줄 거야 내가 엄청 예뻐했으니까 황금알 정도는 한번 낳아주겠지 그럼 그럼 어 딱정불레는 안 돼 달팽이 팔고 이렇게 한번 팔자 제발 제발 내일 내일 과일이 열리는 뭐든 제발 황금 하나만 하나만 부탁합니다 하나만 하나만 부탁할게요 하나만 황금 하나만 주세요 황금 하나만 주세요 황금 하나만 주세요 단풍 가위 나방 역시 제일 비싸 제발 황금 황금알을 낳아주세요 황금알을 낳아주세요 황금알을 낳아주세요 그래 축제 가보자 제발 황금 제발 황금알을 낳아주세요 이거 파파야 고구마 제발 황금 고구마 황금 고구마 황금 고구마 황금 고구마 제발 무조건 황금 고구마 이거부터 수확하고 식물이 가능성이 훨씬 높아서 일단 일단 아 은색 너는 아 넌 그냥 파파야 아 넌 그냥 파파야 아 문관 안 열렸고 제발 황금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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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여러분 이게 황금 고구마가 나옵니다 역시 쉬는 날 버리지 않았어 와 쉬는 날 버리지 않았다 이 기회를 이렇게 주시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일단 넣어두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아닌게 아쉽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갠가? 작물 여섯 개 맞지? 다섯 개가 아니라 여섯 갠가? 헷갈려 죽겠네 헷갈려 죽겠네 반팔고 이거는 아마 안 될 확률이 커요 자 이제 하나 더 기회를 보자면 이제 황금알인데 과연 우리 닭이 황금알을 낳는 닭일지 아닐지 아니 호박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언제 다 자라는 거야? 이제 겨우 이건 열렸는데 겨울에 걸리네 겨울에 걸리네 겨울에 걸리네 꼬박꼬박 물은 주고 있다만 좋은 애들이 안나오네 자 밥먹 자 제발 황금 달걀 일단 큰알 아 그냥 달걀 아 금색 달걀 색깔이 아니네 사실 황금 고구마로 뭐 만족해야지 왜 피터 왜 왜 왜 하트가 점점 상승하네 괜찮아 뭐 이정도면 근데 모두 금색이 아니면은 분명히 수확제에서 질거에요 아마 이미 정해져 있어 모두가 아니라면 은색 이제 챙겨서 가면 되는데 은색 이거랑 이게 좀 더 나오기 힘드니까 크랜베리보단 크랜베리 있으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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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가져가야 되네 하 아쉽다 아쉽다 아쉬워 아쉽네 이렇게 팔고 지금 혹시 모르니까 달팽이는 팔아야지 이렇게 팔고 별 높아도 어차피 넘긴 거니까 이건 필요 없고 하 아 아 아 마을 밖을 나가면 그렇게 되나? 1등은 실패다 아... 1등은 실패다 아니 뭐 돌아다니... 마을 한 바퀴 한 번 돌까? 대충 살짝 돌다가 생선 타코 오 뭐야 맛있는 거 얻었다 괜찮은 꽃을 얻을지 누가 알아? 그치? 한 번 이쪽으로 쓱 돌아봐 곤충이 괜찮은 애가 잡힐 수도 있고 얜 뭐지? 얜 처음 보는 거 같은데? 그러네 진짜 처음 보는 애네 은색 잡혔어 근데 금색 샐러리? 아... 아니네 금색 샐러리? 어 이거 처음 봐 처음 보는 나비 메뚜기 메뚜기는 좋은 게 안 나오는구나 여전히 송이버섯이 숨어 있었네 아... 하나만 딱 걸리면 좋을 텐데 금색 어디 안 나오나? 열두시? 열두시? 잠깐만 수확재가 몇시였지? 오후 일곱시? 오후 일곱시? 오후 일곱시까지 금색 찾아보죠 오!! 오!! 마을에서.. 오! 금색 똥파리? 아니네 아 실패! 아 이게 정말 레오한 아이템이었을 수도 있는데 아 금색 똥파리는 실패 진짜 레어템일텐데 낚시는 너무 오래걸리고 아아니아니아니 두마리 잡았다 아 아씨 거리가 이게 안다네 거리 닿는줄 알았더니 어 자 꽃길 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 이거 채취하는 바다에서 채취하는게 나으려나 뭔가 마을은 아직 금색을 발견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이거 왜이렇게 동별이 많이 나오는거야 동별 금별 어디갔어 금별 금별 다 어디간거냐고 해안가 쪽으로 가봐야겠다 아 뭔가 채집으로 금색을 못봤나 한 분정도는 보지 않았나요 아 밤낚시 할걸 그랬나 채집은 너무 그런가 안되겠다 급한대로 하 참 이게 꽉 찼네 집에 갔다가 이거 급한대로 그 바다 채집하러 갑시다 일곱시랬지 얼마 남았어 아씨 얼마 안남았는데 아니 오히려 얼마 안남았는데요 얜 처음보는 애 팔이 넘기고 연꽃도 버리고 연꽃도 버리고 연꽃도 버리고 자기는 어떻게 해야하지 어떻게 해야되지 금색이 하나 금색이 하나 부족해 대충 채집하고 나와야겠다. 이게 3시간도 3시간이 아니라 거의 한 2분의 10분? 2분 넘어갈 때 한 10분 넘어가는 것 같은데 5분의 10분 느낌이랄까? 하.. 새우.. 새우.. 의외로 이건 돌아다니는 시간이 길어가지고 좋은진 잘 모르겠는데.. 7시, 7시 넘어가자. 그냥 저쪽으로 넘어가는 게 나아. 5시, 8시, 8시 5시, 9시 5시, 9시 아닌가? 이거.. 바다 채집이 더 그건가? 별로인가? 아, 은, 은? 해양생물 좀 괜찮을 만나면 금도 나오긴 하거든요? 5시 5시? 은? 하.. 여기 들어가보자. 어, 개복지. 어, 개복지 씨 안녕하세요? 몰라 씨 안녕? 아까 혼자 여기 돌아다니길래.. 어, 뭐가 없는데? 뭐가 너무 없는데? 6시 아, 뭐가 너무 없는데? 6시 아, 동바다 소금 3시 4시 어, 도전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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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 몇 개로 빠져? 아, 슬슬 나가야겠는데? 아, 슬슬 나가야겠는데? 하아.. 아, 마지막 희망이 나가야겠다 아쉽다 아쉽다 금자리 다 있어도 될까 말까 한데 어디서 하는 거지? 마을 어떻게 가지? 중요한 건 그 마을 어떻게 가지? 알룬 알룬 광장에서? 알룬 알룬 광장이 어디야 우리 광장 이름이 알룬 알룬이니? 다른 마을을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는데? 중요한 건? 아니 원래 그렇게 축제 같은 거 하면요 그게 있거든요 마을? 다 잠깐만 시간 넘겨도 갈 수는 있거든요 배 타고 가나? 알룬 알룬 광장이 어디야? 다른 마을이라고 그랬는데 배 타고 가야 되나? 어디지? 알룬 알룬 광장 동쪽 호수 밑에 있는 광장 동쪽의 호수 밑에 있는 광장 아 여기? 여기다 아 여기다 아 여기다 저 사람은 왜 여기 있지? 여기다 여기 여기다 여기 여기가 알룬 알룬 광장이구나 금색을 잡는다면 아 아니네 여기서 금색을 잡는다면 너를 잡는다면 아 까비 정말 최고의 행운인데 가는 길에 잡았다면 가자 수확제 와우 와우 와아 예뻐 호박개기 한다 호박개기 와 월병도 파는데 우와 완전 예뻐 팜플렛을 볼까요? 호박개기 사과 건지기 호박개기 호박개기 사과 건지기 호박개기가 어디서 하지? 와 너무 예쁘다 와 와 여기 닭 속상 있네 여긴 음 벨루가 출품작 에이 에이 은색 여섯개 갖고 와 놓고 뭘 에이 참 잠깐만 저거 갖고 와 놓고 지금 그런 거 얘기한 거야? 상점 상점 어디 있어 여기 있다 로즈 씨앗 오 뭐야 보리 뭐야 코스튬이 없잖아 하긴 10개씩만 사볼까? 배? 가을 겨울에 심으면? 아 뭐야 이거 이제 봤네 판매할 수 있구나 아 근데 판매가 안되네 아예 가만있어봐 이런 애들 그냥 버려 그냥 잡을 수 있는 애들은 버려 그냥 이런 애들은 사야돼요 무조건 오래 걸리긴 해도 하나씩은 있어야 돼 겨울에도 살 수 있는 녀석을 포기할 순 없지 야생 씨앗을 좀 사볼까? 30이 뭔데 좀 비싸긴 한데 랜덤이긴 해도 이렇게 사볼까? 이렇게 하고 아 호박 깨기 여기 있네요 아유 잠깐만 호박 깨기가 이쪽에 있네 이거 가자 보상이 뭐야 호박 파이 가자 연습도 없는데 이거? 아 아니 방향 아 아니 왜 그걸 때려 아니 방향 조절 개 어려워 바깥으로 안나가 지네 저건 아니네 아니 사걸 와 사거리 어떻게 됐냐 아니 수리야 잘하네 아니 어떻게 100개를 하지? 아니 뭐야 얘네들 왜 이렇게 잘해 뭐야 개 잘하잖아 아 우편함으로 오케이 사과 건지기 사과 건지기 이런 것 같아요 사과 건지기 사과 묘목 이건 무조건이야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아 아 아 반응이 좀 늦어요 이게 한텀씩 쉬냐 오 1등했다 대박 3개 다 가져갔어요 개이득 개잘해 개잘해 나이스 어 묘목 얻었으면 이건 진짜 이득이지 감사합니다 아이템은 다 돌아갔군요 다음 수확제 부스인데 수확제 부스인데 제가 이제 여기다가 장물을 올리면 되겠죠 아 뭐야 바질이 안 돼? 바질이 안 돼? 아니 미친 이게 뭐야 아니 바질이 왜 안 돼? 아니 아니 이게 무슨 아니 바질이 왜 안 되는 거야 정확하게 갖고 왔는데 아 품목이 겹쳐서 그런건가? 품목이 겹쳐서 그런건가? 품목이 겹쳐서 그런건가? 이러면 나가는 거겠지? 아 아 젠장 하나를 덜 가져왔네 이게 올릴 수 있는게 없어요 아 그러면 아 은색을 내려놓고 아니 나 어쩔 수 없네 하나가 비어있네 아쉽다 꽃다발 자이언트 조각반지? 어 이게 뭐야? 아니 꽃다발 아니 이게 매출이 6개를 이기질 못하는 말도 안 돼 자 야 잠깐만 아니 이건 6이야? 다양성 6 아니 이건 내가 이겼어 확실해 이건 내가 이겼어요 이건 내가 이긴게 맞아요 음 정말 흥미롭군요 무슨 알 시장이야? 뭐야 저거 어? 우우우 배출이야 우우 모두 보여주세요 이번 행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주수축제는 우리 노동의 결실을 전시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농부들의 노고 헌신회복령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시된 모든 품목에는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양육 인내, 인내 이야기 우리 커뮤니티인 스탈렛마을과 벨로가베이의 정신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경쟁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내 오른쪽에는 스탈렛마을을 대표하는 하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왼쪽에는 벨로가베이를 자랑스럽게 대표하는 보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체진물을 인정을 안해주네 자 더 지체하지 않고 우리 모두 애타게 기다렸던 순서로 넘어갔죠 공개하겠습니다 아 이거 내가 무조건이지 4점? 아 근데 0점 아니 말도 안 돼 메추리알이 무슨 다 똑같은 것만 저렇게 올렸는데 말이 안 되지 아니 저 메추리알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거 그 프린세스 메이커 급이네 프린세스 메이커 급 수학제 점수네 아니 말이 안 돼 아니 아니 전설 포켓몬 아리야? 뭐 페럴드야 뭐야? 하 이럴 줄 알았어 상대가 안 되는군 자 하윤 중요한 건 매력 전략 그리고 최고의 생산물이야 다음엔 운이 더 따르길 빌어 너 정말 오이고 시도는 좋았는데 현실을 직시해 이건 내 전문 분야라고 내년의 실력을 좀 더 높여서 진지하게 도전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 오이고 없네 진짜 하... 킥킹받네 꽃다발 하나 받으려고 내가 이런 걸 한 게 아닌데 적어도 최소한 내년 내년에는 저걸 더 강화를 시켜야 되겠네 말도 안 돼 이따가자 됐어? 사과 묘목 얻고 다른 거 산 게 더 이득이야 일단 잠을 좀 자고 가방 정리하고 물품 다 받고 심고 바다를 얼른 끝내야지 바다만 끝내고 끝내고 싶은데 이거 참 공원 포인트 어 1500 열심히 한 보람이 있네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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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 만큼 벌지는 않았네 채소가 얼마나 좋은데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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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오네 이거 얼마나 좋은데 고추 차 고추 뭐 또 모르는 녀석들 이들이 채소의 귀함을 알아? 이ㅁ 다 팔아버려야겠네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애들만 돈이 되지 씨앗 같은 거는 얼른 심어야겠다 아 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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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바빠 그러니까 매출이 저거 그건가 봐요 보면은 아까 공작세 있었잖아요 공작세 아린가 봐 그거 아니고서야 저게 저렇게 좋게 될 리가 없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거구나 그 아까 이상한 새 내가 이 새 뭐냐고 했던 그 새가 매출인가 보네 매출이가 한 마리 5천원이라고요? 역시 농부도 돈이 많아야 되는구나 부유한 집안이 더 비싼 작물을 기르는 법이야 인생 나무는 여기다가 심자 이게 사과 사과 묘목은 어떻게 심지? 뭐지? 나무 이렇게 심는 거 아닌가? 묘목 있잖아 심으면 되잖아 왜 안 되지? 아 됐다 아 됐다 사과는 왜 하나짜리지? 근데 28일 동안 아 주변에 타일이 8개나 비어있어야 된다고 28일 동안 생장해 가을에 사과는 나중에 심어야 되겠다 배를 심고 가을 겨울에 사는 애들만 심어요 사과는 지금 심으면 썩어버리겠네요 아이고 넌 왜 여기 들어와 있니? 8일 동안 생장한다 8일 동안 지금 16일 28일 이니까 지금 심으면 할 수 있는 거겠네 지금 딱 오늘 딱 심어야 되는 거잖아 비료까지 주고 촉진제까지 뿌리면 괜찮을 거야 물줄 애들이 많아졌네 비료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물 한 번 더 뜨고 이거 또 쉴 틈이 없네요 쉴 틈 여기까지 해야지 하면 또 뭐가 있고 여기까지 해야지 하면 또 뭐가 있고 쉴 틈이 없어 나무도 주고 나무도 주고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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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비료에다가 아까 촉진제 어디지 이거에다가 촉진 데 더 있어야겠는데요? 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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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아 나와 나와 아 길 아 아니 아니 얘네들부터 빨리 없애야 돼 더 만들어 더 만들어 더 만들어 더 만들어야 돼 아 수액이 없어 수액 아 수액 수액 몇 개야 아 견과류 수액은 또 웬 말이야 이게 수액이 없다고? 그러면 도끼를 가지러 가서 나무 키야 되네 이러면 몰라요 두 개 다 줄 수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일단 비료 먼저 줬어요 비료도 똑같이 성장 촉진시키는 거나 아닌가? 걔는 벼를 높이는 건가? 아 이러면은 아 그냥 촉진제 먼저 줄 걸 그랬나? 바다를 나중에 하죠 아 바다 진짜 눈앞인데 딱 그거만 하면 되는 건데 촉진제 줄 수 있는지 한번 해볼까요? 아 안되네 아 세 개만 그냥 먼저 잘할 수 있겠네 얘네만 먼저 줄까 그냥 아 아깝다 괜찮아요 비료도 뭐 나쁜 건 아니니까 야생 씨앗은 나중에 심고 물도 다 젖고 아니 수액이 모자른 거 실화야 밥 좀 주자 애들 밥 좀 줘야지 와 시원시원하다 와 이 맛이지 이 맛 이렇게 베야지 아 시원시원하네 얘들아 밥 먹자 따끈따끈한 새밥 한번 만져주고 이제 슬슬 이제 슬슬 이 친구들 별 달린 걸 많이 내놓는데 가자 오늘 하루만 보내고 아니 이런 아니 갑자기 왜 안돼 또 버그 가끔씩 클릭 안되는 이 버그 아니 이런 원래 나와야 한다고 나와야 한다고 오늘은 별로 나오고 싶지 않나보다 저 친구들이 안 나오고 싶은가 봐요 야생 씨앗을 심자 그러면 그냥 야생 씨앗을 심자 그러면 그냥 그냥 버그인 것 같아요 가끔씩 안 되면 시간이 안 돼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진짜 아침 시간대만 꺼내놓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녁에는 아예 못 나오는 거 그런 거 같아요 어느 시간 기점으로 안 나오나 봐 오케이 됐다 그러면 강화까지 다 됐고 혹시 모르니까 박물관 한번 갔다 갈까 바빠 바빠 아주 바빠 아 그러네 하나 있었네 아까 하나 팔아버린 것 같은데 뭔가 기부할 거 어? 뭐야 이게 아무것도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경우도 처음 보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경우도 처음 보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경우도 처음 보는데 아 아 벼 심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벼가 5일이던가 문 닫았을 텐데 어딨어 별을 심어야 하는데 내일 심지마 다음에 까먹을까 봐 걱정되는데 잠을 자야 저장이 되는 거라 아 비 오는 날엔 실내에 두는 게 좋아요? 저 단풍 가위나방이 진짜 좋다 저장이 따로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벼 심는 걸 잊지 말아야겠어요 벼는 무조건 심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에이 많이 했다 축제 두 개 즐기고 성장도 많이 했고 어머 호박이 나왔네 아 나중에 나중에 와 호박 열렸어 드디어 자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자 자 이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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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